음 잘 뜨는구만! 됐어! 이용 가능한 서버를 기다리는 중 제시도중 뭔가 지금 안되는거 같죠? 와.. 아.. 어 잘 들려요 와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아 출체 됐다 와 일단 가볍게 하고 와 해제 됐다 가볍게 하고 계정을 새로 파서 들어갈게요 룰루루룰루 룰루루룰루 아이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테트리오 당하는거 편집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로블럭스를 키고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로블럭스가 지워져가지고 엄지님한테 룰루루룰루가 어떻게 깔아요? 바로 물어봤네 다들 다른 게임 하시나? 아무도 안들어오시는구만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게임 해볼까? 계정.. 계정 새로 파고 있는데 하 아 계정 방금 말하신 분 누구에요? 저요 엄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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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 몇판 해가지고 좀 내 로블럭스 좀 몸좀 풀고 나하 누구를 얘기하는거야 금근산서님 해가지고 오늘 좀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게임 했다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거면 같이 하고 안그러면은 저 혼자 하는 게임으로 해가지고 공포게임 아까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고스나니까 지릴 수 있겠지 지리는게 가능하지 지리는거는 가능할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휴 저 어른이에요 지릴 나이 지났어요 그냥 안지려요 아니 저 멘탈이 약하죠 멘탈이.. 누가요? 멘탈이 갑자기 뭐 약할수도 있죠 갑자기 뭐 아 누가 누가 멘탈이 약할수도 있어요? 절.. 절 얘기하시는건가요? 뭐 갑자기 뭐 공포게임에 뭐 해가지고 뭐 놀란 사람들 에헤이 설마 고스나리가 공포게임을 어 못하겠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점프 마우스로 뭐 하는거 없나? 이건 뭐지? 고스나리니 고스나리니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고스나리니 지금 게임 안하시나요? 음 누구랑 같이 하는거지? GM플레이어님이 금강상처님이신가? 저요 맞죠 이거야 뭐 게임이 기본이죠 공게임 재밌죠 그러지마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기 두둠은 캐릭터 하나 인용해가지고 그거 만들었어요 썸네일 와 죽는줄 알았네 어떻게 해야 고스나리니 아아 죽는줄 알았다 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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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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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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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아시라시라게 깨주는 센스 여러분이 뭐야 안돌아가셨었잖아? 이거는 곧씨나리가 깨야되는데 자 들어오실 분도 어디들 들어오시구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곧씨나리가 어디서 함부로 죽는거 보셨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네 그때 못봤다고 하는거에요 네 아직 방송을 모르시네 이분들이 네 라뇨 네 아니요 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본적이 없어요 라고 하셔야죠 본적이 없어요 아마쓰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씨나리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유튜브 구독 안내시면 구독한번 시행 눌러주시구요 자 잘가세요 잘가세요 뭐야 왜이렇게 느려 아 처음에 처음에 늘려요 아 젠장 왜이렇게 느끼지 왜이렇게 느끼지 왜이렇게 느끼지 어우 목이야 아 아쉽다 따라가는 척 하면서 낚으려고 했는데 역시 금관상처님이셔 낚지 않는구만 친추 받아줘요 친추 친추 안됐어요? 두개정 봤는데요 아 우에파요 실명이라서요 실명이라서요 아 실명이라서요 그러네 그 저번에 님이 방송에다 대놓고 어 땡땡님이 누구에요? 땡땡님이 누구에요? 땡땡님이 누구에요? 아깝다 그렇구만 이로는 대참사가 생겨서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다루 다시 친추 하려는거죠 고씨를 먼저 친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고야 잠깐 계세요 하고 계세요 친추좀 하고 올게요 자아 친추를 근데 아이디를 알려줘야죠 거기 친구 옆에 전체보기 전체보기 이거 이건가요? 전체보기 전체보기 오케이 됐스 됐스 와 됐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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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카마돈니 웰컴 투 마이브로케스트 아게인 땡큐 포카밍 저러니까 뭔가 들어가기가 싫은데 턴 턴 아 나 뉴비 됐다 뉴비 뉴비 원래 뉴비 맞잖아요 근데 엄지님 여 뉴비에요 뉴비에요 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응애 나 뉴비 막 이런거 그렇다고 고스님이 하지 말고 뭐라구요? 흐흫 흐흐흐흐흐 전과 게임이 없어요 당연하죠 두명이사니까 재미가 없는거죠 이제 한 몇판 더해보고 바로 이제 여러분이 추천하는 게임 갑니다 온게임 가보자고 게임이 들어가자 펜톨님 어서오시구요 노애플님 어서오시고 엘린크님 어서오시고 자 몇판하고 공게임으로 가죠 다같이 할 수 있는 공게임은 좋고 안그러면 골스날이 혼자서 한번 플레이하는걸로 어 3명인데가 이긴다 3명인데 일단은 골스날이가 3명이어야지 3명은 최소 가능하구요 2명인데? 망했다 링크님 어떻게 혼자 하시는데? 어 링크님 혼자에요? 네 링크님 혼자죠 1.5대3이죠 1.5대3이라뇨 죽었다 끝 추천게임 되나요 네 되죠 제가 다 소화해보겠습니다 소화 못하는거는 그냥 구경만 할거야 먹자먹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갑자기 편집에 삐 꽂혀가지고 편집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시간이 벌써 어 왜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어 로봇 시켜놔야지 했는데 로블록스가 바로가기 바로가기가 삭제가 돼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해가지고 바로 엄지님한테 헬프했네 산들리 고아 안녕하세요 역시 천재분이셔 뭔 천재분이셔 아 천하의 재수없는 사람이죠 그쵸 제 아니 고시나리가 그렇게 나쁜말하는 스킬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나쁜말은 안하잖아요 뭐야 비율을 이상하게는 하지않을거에요 나쁜말은 안해요 이거 그리고 반대 아니야? 이거 그리고 반대 아니야?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위험한데?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 뭐야 옆으로 가는거였잖아 아니 뭐야 옆으로 가는거였잖아 아씨 이 정도면 고바스부 아닌가 이거 이걸로 한 세 번이나 죽은거 같은데 아니 연기로 그냥 못무르고 죽은게 몇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로 인해서 죽진않는데 그게 옆으로 가는지 몰랐어요 제 명찰 색깔 검은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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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 하톡 잘하게 하고 아 저도 이길 수 있는데 아니 일부러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일부러도 못하겠다 이거 진짜 응 키셨네 고아 고아하고 안녕하시 우동님 아니 왜 맨션해놓고 어 킹거를 알림 설정은 안하셨구만 우동님 그렇게 고스냐일 찾더니만 하푼 하고 싶은데 네 어 저랑 친추가 되있으면 가능합니다 저 따라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친추가 되있나요? 나리고스입니다 나리고스 저기 매니저분 계시면은 바로 나리고스 저기 아이디 남겨주시구요 그럼 우리는 캐주얼 게임 일단 나 이게 제일 어렵더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총알 밟고 올라가죠 아니 총알 밟고 올라가는데 총알이 그거는 컨 아니 안 올라가죠 나는 컨트롤이 아니고 컨트롤이 아닐까요 컨트롤 컨트롤 그치 이게 바로 신이 내린 신이 내리라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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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폐하 그치 이건 로동 acaksın 뽁 토롤 이리로 받아줄게요 받아줄게요 아 아이디를 알려주셔야지 아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저 2번판 하고 여러분 친추 하고 아 이거 운빨 게임이다 뭔데요 이게? 이게 그냥 번호가 뜨는데 그 번호에 맞는 집을 찾아가면 되는 게임인데 운빨 게임 눈치하면 또 다행이지 제발 5번 5번 10번 17번 중에 나와라 24번 나오지 25번 나오지 어 6번이네 어 22번인데 바로 22번 앞에 있다 아 진짜 아 어딨어 17번 17번? 17번 차단을 좀 안 알려주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기다려봐요 자 친추 좀 하고 올게요 친추 좀 하고 올게요 두 분이나 친추 하셨어 오 22번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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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락합니다 자 곧스날이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좀 몇판 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게임 갈겁니다 열 차 온다 자 들어오세요 서바이브 더 킬러 이거 해요 뭐죠? 공포게임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공포게임을 해야죠 공포게임을 하고싶은데 절대 곧스날이가 공포게임을 공포가 공포 뭐냐 무서운 걸 무서운 걸 안 싫어하는 거지만 뭐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저거 노트가 또 뭐야 내가 저거 노트다 아니요 저거.. 모수전이에요 모수전 너도.. 만기전사다 만기전사 한거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오? 아! 만기전사 한거야? 아 지금 다 죽은거야? 누냥 누냥이 학원에 갇혔어요 이런.. 학원에 갇혔대요 설마 학원이 혹시 암살 학원? 죄송합니다.. 뭐래? 공사 학원에 갇혔어요 아 진짜.. 그러니깐요 들어와요 학원에 갇혔어요 아니 근데 저거 고박실보는 누가 남겼길래 고박실보 10일 남은 있는데 변나탈이가 바로 나와 빵떡이 누가 했어요 팔로우감사합니다 러클리니 팔로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박실보 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시면 고박실보의 크림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싶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박실보의 크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상대님은 좋으시네.. 각 캐릭터 쓰고 아.. 윤양님이랑 전화한지 1주년이 10일 뒤면 된대요 야.. 아무튼 전 8월달에 또 이벤트 근데 진짜.. 덩쩌는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이벤트지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spdama님은 이거 뭐에요? 트위치 닉네임이? 어.. 아까 같이 할 수 있나요? 하셨던 분이 있는데 뭐야.. 나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요.. 아 알겠습니다.. 어차 여기구나 Welㄷ를 콜라라가 최후의 생존자 생 종 종 적 が 성 잘가요 잘가요 자 이제 근처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가지고 잘 가요! 누구에요? 누구에요? 잘가요! 으어어어어! 잔인하다 사람은 눌렀어 이 유어만 기억해둘 분명 내가 먼저 왔네 이 사람 했습니다 네 핀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로블럭이가 게임이 많아가지고 재밌어 틀리누? 자 아직 살아남으신 분이 계신단 말이야 아유 제가 방송 주인이에요 이 레벨도 구경한게 구경한게 몇번인데 이겼어요 봤죠? 이거지 제가 어 뭐냐 스트리머지만 여러분보다 시청한게 더 많아요 플레이한것보다 이건 자랑할수있어 자랑거리나 아니지만 시참이죠 자 한 몇판 더하고 바로 다른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시는게임 적어주시면은 바로 하도록 할게요 롤링스카이 얼마만에 듣는거 아니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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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님 어디로 가봐요 아니 어디가 어디로 미냐고 써니님 아니 내가 안민다고요 제가 안밀고있어요 아 이쪽 바다쪽으로 못가는구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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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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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컨트롤 고스나리 아무것도 안밀고있어요 고스라이는 닿지도않고있다고요 이쪽으로 가야지 님은 공에 닿지도 않고있다고 지금 에쌰 에쌰 어디로 가야돼 저쪽인가 아니 왜 어디로 미는거야 이쪽이지 그치 그치 맞아 님은 닿지도 않고있다고요 지금 나리님 뭐가요 반대쪽이라고 반대쪽이라고 안받고있어 뭐야 어디야 내가 왜 안닿고있어요 저 계속 밀고있는데 뭔소리야 나리님 지금 누가 봐도 안받고있지만 봐봐요 이렇게 밀고있는데 뭐야 아 진짜 나리님 뭔소리야 저 밀고있었는데 그까이 지금 밀고있는거 아니에요 이건 범인은 나리님인거 아니에요 나는 밀고있었죠 나는 밀고있었죠 다른사람들 안밀어해요 100만개 더여러분 빠진 minus 부엇고 다행히 다음게임 가볼까여 아 밀고계셨는데 핑차이 같아 보여요 맞아요 핑차이에요 핑차이 네 저랑 같이있는팀 졌다 여기 4명이 아니 다 4명인가 어딨어? 점프가 2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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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막혔어 오 잘 막는데 아 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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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왜 안먹어 블루 콜 때가 뭐야 블루가 넣었다는거야? 네 넣었다는거야 수나님 이거 댁잼이 없어 도시라닌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넣어요 맞고있구만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잘 맞고 뭐야 난 공을 분명 저쪽으로 넘겼는데 뭐야 이거 아니 라진이 왜 카드 저쪽으로 던지냐고 우와 우와 꼬리 꼬리 어? 다른 게임 가죠 이제 다른 게임 가요 자 게임 추천 아까 뭐 있어요 나가요 빨리 빨리 에야 무슨 게임이었지 아까 아까 뭐 적어놓으셨는데 나리님 생긴거야 이거는 링크를 타면은 이걸로 들어가는게 아니잖아 아 링크도 들면 안되죠 그쵸 이거 나리님이 파셔야 돼요 그쵸 그니까 니미파서 늘어가는거면은 니미파서 늘어가는거면은 인기편적으로 게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근데 그것도 따라 늘어가신다 그럼 에휴 몰라 그래 그대로 저어 바이브 더어 킬러 있다 이거에요 첫번째꺼 이거 첫번째꺼 이거 만들고 있나 어 어 여기있네 이분 방금 저랑 친추하신 분이잖아 참가해야지 아 참가 다른사람 못들어갈걸요 아 안되는구나 참가할 권한이었대 비공개 서버 만들기 돈이 없구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적은 서버 들어가요 이런 사람 적은 서버가 어디있을까 보자 아 아 나이 안되는거구나 근데 왜 아까 나리님 안들어가시는거에요 그니까 저트로 안들어가져요 지금 나리님 나이 설정을 할 때 대체 어떻게 했어요 에?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 원래 나이대로는 안했을텐데 만 13세 미만 계정이면은 아마 못들어갈걸요 근데 9세 이상이잖아 아니요 근데 그렇게는 안했어요 아니면 그 서버 그 비공개 서버 그 구성 그 저사람이 아니면은 설정 뭐 안한거니까요 아니면은 설정 참가 권한이 없대요 이상하다 근데 나 다른것도 다했는데 왜 이것만 안되는거야 네 또거요 아니 잠깐만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아 오케이 잠깐 기다려라 그냥 그냥 들어가볼게요 그냥 그 친구 활용을 안한거 같은데 아 와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냥 지금 나리님 따라가요 이거 이거 왜 나리님 안뜨냐 사람은 쪼금소 자 팔로우 감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치나리의 그림자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해봐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나요 어 있다 아시는 분 있다 이거 막 3명 3명 들어왔고 있으면 나머지는 꽉 찼어요 아 이거 앉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점프 있고 앉아 이렇게 갈게 있고 오케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치나리 뭐야 이건 얜 뭐야 아 된다니까 이거 구경하는거 같은데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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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사람 꽉 찼데요 여기 자리가 네 여기 방 근데 방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나갈게요 방 사람 조금 써버라도 들어올 수 있을걸요 다시 여기 있다 들어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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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도 없었어 어때요 이 체험에 참가할 권한이 없대요 왜요? 어? 도대체 왜 그래 이거 다른 분들도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아 아 저도 그러는데요 그쵸 아 진짜 게임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잠깐 다시 딴 데로 여기 누가 써봐요 아이고 어 오름차신다니까 여기 있다 한 명 한 명인 분 있다 여기로 참가해보자 그 한 명 방으로 들어갈걸요 옆명 방으로 들어가면 버거 걸려서 안되볼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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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자 들어와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오면 그 버거 걸려가지고 시간 따라해가지고 네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오케이 지금 다 들어와셨어요 좋아요 들어오는 중 아 이번판 끝나고 받아들여줄게요 두부입니다님 같이 해요 우리 그리고 구경하시는 겸 해서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자주 하는 스크리머니까 포인트 많이 모아주시구요 이벤트 자주 하는 스크리머니까 포인트 많이 모아주시구요 이거 해본 적은 있는데 동생들이랑 동생들이랑 아 이름 깎은 거 아니고 이상한 걸로 바꿔야지 여기 데이면 죽나 오 역시 고시나리답군 빛이 나고 있어 음 음 이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일단 사나 보는데 이 게임 마녀 사냥인가요 뭐에요 근데 무슨 게임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거에요 게임이 그리고 그 살인자가 이거 살인 이거 살인자가 뭐 막 13일에 금요일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 나린님 가만히 조용히 해봐요 진짜 설명 좀 듣게 살인자가 생존자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 제한시간 안에 살인자들을 피하면 되고요 만약에 1분 그 1분 남았을 때 출구가 열리는데 그 출구로 재빨리 퇴출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노을 풀립니다 와 무서워 멋있다 어 별로 안 무서운데 네 이거 무서워 보이는데요 사람으로 그리면 멋있겠다 이거 사람이 이거 진짜 사람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히히히 하면서 쫓아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게 뭐에요 프로피 프로피가 뭐에요 목숨 슬리버라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2로 해가지고 먹는 것 같은데 아이템 나중에 그 시간 지나서 그 코인으로 환전을 해요 아 아이템을 많이 먹었으면 좋구만 아이템이 그 희귀한 거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거는 하나에 한 30원 할 때도 있어요 오 이건 7원이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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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나 죽은거야? 어 안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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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안죽었어 자 골키나이 찰려 죽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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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저거 후회 중야될 수가 아 이거 배바데랑 비슷하네 배바데랑 비슷하네 감사합니다 어 목격을 받을 땐 엄지님인 것 같은데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 체력이 일단은 처음으로 되고요 죽어 죽으면은 체력이 나가지고요 세 번 죽으면 되나 죽습니다 뭐야 왜 나야 왜 나야 아니 저를 일부러 놀이시는 것 같은데 노애플님 아 좀 살려줘요 그 빨리 그 빨리 숨어야 돼요 빨리 가야돼요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쩔뚝거려 나린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세 번 죽으면 세 번 죽으면 바로 인쇄 끝나요 1-2-1 아 너무 싸다 어 뭐야 내가 밖으로 탈리로 로블 자주 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xbs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가 많다 어 나쁘지 않아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5원 짜 이럴때 탈추가 열릴 때도 있네 아 저치구가 1번 남았을 땐 열려요 안돼 어 8개가 최대구나 8개가 최대고 버릴 수 있어요 뭐 살려줘야지 고티나리가 그거다 구세주다 내가 신세카이의 캄이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죽으면 죽는게 구세주네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재밌어 재밌어 나쁘지 않아요 이동형쯤 올라오세요 한 명 아니 살리고 싶은데 못살리겠어 저기에 바로 있거든 저 패복은 어떻게 해요? 패복은 못하나? 그냥 구 뭔소리에요 구세지는 모르겠고 그냥 구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구잖아요 호우쿠 호우쿠 살려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바로 앞에 있어 저 그 뭐냐 이거 뭐냐 해적목마같이 생긴 그런거 살리긴 있는데 이거 열리나? 열리네 세주가 아니라 호우쿠네 닫어 닫어 왜 안 닫혀 됐다 분나 괴 너무 확인되어 명인거 같은데 지역쪽으로 안온다 진짜 뭐야 별표 뭐에요 욕 아니죠? 하인유님 욕하시면 아니대요 저게 저게 뭐에요? 욕했어요? 별별 뭐에요? 별별이요? 별별이요? 채팅에 별별 떴얼 색깔로 30초 뒤에 뭐 눈이 열렴 요건 아닌데 대조 그 뭐지 컴퓨터가 그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 놀랄다 오오 나린이 죽었다 오 놀랬다 와 놀랬다 야 이거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오오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 와 재밌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게요? 10초 뒤에 못 열린다 오오 방금쯤 놀랬어요 야 방금쯤 놀랬어요 생존자의 위치도 다 보여요 그 살인마가 생존자의 위치도 다 보여요 그 살인마가 그 살인마가 생존자의 위치도 다 보여요 아 생존자의 위치도 다 보이는구나 우동님 잘 자요 한 번도 안 죽었다 살려줘 안돼 오오오 탈출했다 멋지다 오오오 그냥 바로 문앞에서 데빗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게임이 끝나고 문이 열리는데 오오 문이 어딨어요? 그 문이 그 위치 퓨시가 뜨면요 거기로 가면 돼요 아뇨 저는 그냥 그 위치 뜨기 전에 이거 누가 봐도 탈출하는 문 같은데 슈퍼스 근처 나무 안에 숨어있었어요 누가 거기도 숨어있길래 음 나쁘지 않구만 오오 야 역시 글씨 그 청이라고 빛이 나는구만 선 넘네 뭐래 어떻게 불타고 계셔 그 청이요? 아 불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빛이 나는게 아니고?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솔로요? 빛이 나는 베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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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리님 잡아와서 캠핑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링크님 걸리면 재밌겠다 어 난 아니다 난 아니다 오씨 순간 난 줄 알았어 자 친추 해드렸구요 아쉽네 이건 뭐야? 우와 뭐야 키팟이다 아마 같이 있는 분들이 있을거야 서바이스 앞에 친구들 친구 치고 있는 방이거든요 자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스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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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원 너무 싸 로맨 오케이 로맨 얘도 200원 로몬 굳이 나가서 받네 나가서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고 사이트에서 따로 받을 수 있는데요 아 사이트를 안 열었어요 사이트를 안 열어가지고 사이트를 열어서 받으면 그냥 쉬워요 천잰데 굳이 로블럭스 사이트에 굳이 로블럭스 그 사이트에 나가가지고 그냥 로블럭스 전용 그 사이트에서 하지 말고요 그니까 로블럭스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캐비닛에 들어가서 치고 겁나 나잖아 됐어 다시 열었어요 됐어 난 천재야 아니지 천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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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려 알려주고서 배웠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방송을 모르시네 고가스분은 아니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됐어요 이제 친추를 여기 하면서 받을 수 있어 좋아 어 그래요? 그거 몰랐네 나리님 그거 갈랑 간전 가능해요 알아요 지금 저도 얘기 들었어요 화살표 누르면서 사람들 어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살인자의 편이에요 나리님 저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 너무 편안히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저는 지금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엘링크님이 안보이시는데 우리 로블럭스 그거에요 그게 저에요 아까 시작한거 아 노 애플 아냐 P요 P P로 시작하는거 패스 보시기 이거구나 P A N T O L 1 2 3 4 판톨 판톨님 판톨 판톨 에 그게 접니다 너무 편하게 있어요 그렇구나 안보이는데 지금 지금 자유로워요 지금 아하 오오 멋진데 아무튼 나는 지금 자유로워요 이분 입장으로 봐야돼 와 방금쯤엔 좀 놀랬어 안녕하세요 노 애플님 여기 반대쪽으로 돌아서 와야되 이거 반대쪽으로 돌아서 와야되요 헬프 미 헬프 미 아니요 거기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쪽으로 여기 계단 있어요 누가 너무 죽겠다 예 그쪽으로 계단으로 올라와야되요 반대쪽으로 거기 계단 있을거거든요 그쪽으로 올라와서 엎드리기 하셔서 오면 되요 그냥 아 키가 작아서 그냥 와주시네 하하하하 지금 은근 디쉬하시는거 같은데 키 작다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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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슬퍼할거에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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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명 있네 무서워 여기 4명 있네 지금 여기에만 4명 있거든요 아니 3명 아니 3명 살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네 근데 저번 누구 너무 편해요 노애플님 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기 아 그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아마스리님이었나 지금 여기 4분자 한명이 한명도 안와요 지금 여기 4분자 한명이 한명도 안와요 지금 여기 4분자 한명도 안와요 매니저도 아는데 팔로우멘트 쓰는거 뭔소리에요 한이유님 근데 한이유님 오늘 몸괜찮아요 근데 한이유님 오늘 몸괜찮아요 그나저나 아마스리님이죠? 오케이 그나저나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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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때요 저기다 저기있다 까악 까악 아 야 잔인하다 네 아팠잖아요 아팠잖아요 야 무섭다 야 저 점프해서 가도 그냥 한방이면 끝나네 네 살인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그 점프도 점프도 높아요 오오 그 대신에 죽이면은 잠깐 잠깐 동안 그 탈출 너무 쉽게 탈출했다 야 근데 뭐야 범이 뭐야 그리고 1분 1분 지나다요 그러면은 그냥 탈출해서 살인마한테 죽으면 그냥 한방이 끝나요 아마스리님 저희는 진짜 숨푼했는데 깼네요 어 엄지 죽었다 역시 존버가 답이라니까 존버가 답이죠 아 아 이거 마리님 저 비장소에서 계속 있어서 4분 동안 버텼어요 마리님도 비장소가 답이야 멋있네 존버가 답이야 고시나리도 방송 존버가 답인가 존버가 답이다 오케이 방송을 안하는 대신이에요 3년이고 5년 뒤면은 나도 근데 어차피 지금 준비하고 있는게 따로 또 있어가지고 푸아 몸은 하난데 몇가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준비하고 있는거요? 피자이벤트 말하는거에요? 네? 피자이벤트 말하는거에요? 아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있고 그거 말고 다른것도 할게 있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상은 다 해놨고 어 오 야 나 이거 왠지 대리 아카덱이 너무 생기는데 이거 마음에 나 타이밍 학원 대리 이거 딱 캐비넥 있고 거기에 숨을 수 있는거인 이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요? 아뇨 저 이거 처음 왔는데 저 이거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걸리면 안 된다 이거 내가 걸리면 안 된다 이분들 어 뭐야? 야 잠깐만 노애플님이야 또 또 노애플님이요? 아마스리는 저희 저희 추억 있지 않았죠? 저희 추억 있지 않았죠? 풀컵이요 감탄파리 맞네 여기 딱 캐비닛 있네 깨스 깨스 2원 밖에 안 해? 겁나 싼데? 야 근데 여기 캐비닛 있으면 숨기 좋은데? 다 가려주는 아 좋아 이건 못 찾아 그럼 찾는 곳에 숨어야겠다 나리님 따라다녀도 차라리 나리님 아니고 나리님 여기 있다고 피노 다니고 다니니까 하지마요 아니 좀비구에서만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시면은 저 다른 게임 할거야 노블러스로 나쁘진 않다 이거 혹시 그런거 있나? 저기 숨바꼭질인데 건물로 위장해가지고 숨는거 그 블럭 블럭 숨바꼭질망 이런건 있을텐데 있긴해요 예 몸이 작아져가지고 그 사물에 숨는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뭐냐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하이드앤시크라고 게임이 있긴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건물로 잠깐만 나 새로운 건보다를 찾았다 이거 반이 두개이유로 있는데 여기 왔다갔다 하면 될거 같은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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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어흑 너구나구나 치고 많이 나왔네 우선을 줘야지 렘렘리코아 안녕하세요 너구나 살아있는 정도 얼른 건강하셔야죠 아니 왜? 어? 제 나리꾼 여러분들은 허약하신 분들이 많은거야 다들 어디가 아프죠? 도형 고티나이들 머리가 좀 아프긴하지만 커피이 많이 먹어서 아파요 하핰핳 아 나 댕쩍은 듯 갑자기 아우쌤 이야아아악 나 1번 다른 사람 찾으러 가 아아! 어 나 지금 타임 장례를 목격하고 있어 젠장 차수코스 일로 일로! 뒤로 뒤로! 다 폈다 재밌다 아 위험했다 가자 다 폈다 그냥 저기 집단은 그냥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줘 살려주세요 저기 일단 살림한테 몰려가세요 가볼께요 가볼께요 살렸어 나이스 아니 근데 왜 살림아 쫓아오는거야 아니 잠깐만 나 살은 난 너무 편안해요 지금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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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저 지금 너무 안전하겠거든요 살인자를 본적이 없어 거기 어디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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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대를 보고 살려야겠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숨어있었는지 여기 너무 편하거든요 10초 뒤 문 열려주세요 아이디사아앙 교묵이데구다시앗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갠신 잔아이데시가 데모 다누신데구다사이 오 근데 나오자마자 발견됐다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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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면 안돼요? 살려주시면 안되냐구요 물어봤자라 أو 애플리에 알자라구나 아 근데 여기서 잡히면은 바로 끝나는구나 오케이 1분 1분 될 때 잡히면은 потому 바로 즉싸네요 아 1분 될 때 잡히면 바로 즉싸네 오케이 데모방에 사진 하나 올릴게요 님들 저 이렇게 숨어있었어요 이렇게 숨으시니까 그냥 어디로 오든 이쪽으로 오면은 반대쪽으로 나가서 도망가면 돼 어 너 애플 애플 애플프레임 파이브프레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뭐야 10초 남았네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거지 이게 보여요 지금 위치가 보이고 있으니까 가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위치가 보이니까 1분 뒤에는 다 보여요 무조건 무조건 보여요 이 게임을 시작하시니까 지금 디스코드 대화방에 올린 사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숨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오던데 크크 누나 우선 10키로 한번 해봐야 돼 뭔가 거래가 수락이 됐는데 뭔지 모르겠다 3명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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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밑에 뭐야 이 밑에 뭐였어 우와 나도 숨고 싶어지잖아 이 물어봐 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알고 싶어지는데 이 물어봐요 이 물어봐요 근데 이 물어봐요 너무 underneath 또 물음표 이 물어봐요 이 물어봐요 이게 물어봐요 아 한명 두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음 이라뇨 나만 아니길 나 더 나와 나 또 또? 또 노예필님이야? 저 사람 핵이지? 또? 저거 핵이다 이건 사기 아니에요? 주작.. 주작.. 뭐 로버스로 항륜 조정이 있어요? 로버스로 3배 이상 찬스 올릴 수 있는 거 있어요 확인 저 사람 진짜 3배 성공 산질러다 이건 주작이야! 아니 셀피패스를 저 사람 로버스 써가지고 지금 살인마 계속 걸리고 있어요 좋아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못 찾는다 이거 기가 막힌다 그리고 찾을 어떻게 될라고 님들 여기가 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놓고 다니는 어떨까 살려야지 반가워요 잘 살렸고 오.. 여기 개꾼인데 외로 와 위험해 위험했어 아니 여기 다시 오시면 어떡해 그 발언이라고 아시는지 그 발언이라고 아시는지 와 뭔소리에요 뭔 발언 안 되겠다 나는 다른 걸 수고하는 사람이야 저 멘스부쿤님은 좀 오 마이갓 아니 다른 다른 사람들이 다 예 라고 했을때 저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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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줍니다 어.. 이거 못찾네 보노게임은 포라게임은 안됐어 죽을뻔했는지 기토부로스가 기토 사가신대 또 캬치진 희르는 것도 이 기토부로 더워 이 게임은 가 아 긴장 아쉽다 점프를 가지고 갔는데 아잇 먼저 돌아가시는거 보고 와야지 잘 있어요 안돼요 아빠랑 나는 죽여주지 않았걸 뭐야 살아났어 좋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 근데 저기 남았으니까 죽으세요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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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아아 아 아 아 아 컨트롤 지렸는데요 아 컨트롤 지렸는데요 아쉽다 살려줄 사람 컨트롤이 지는걸마도 너무 지렸네요 그니까 무조건 지는게 아니고 잘 있어요 진짜 숨어 숨어어 아 진짜 아쉽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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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벌려보고 싶다. 나 그럼 이마스루님은 안 찍을텐데 설마 또 노애플님이겠어 링크 남겨주시면 제가 볼게요 어떤 게임인지를 알려주셔 제가 검색하면서 합니다 처음 보는 걸 해봅시다 우주 실험실 귀신 그 유령 종류 유령 뭐지? 유령 종류 탐색하는 거요 아... 절대 안걸리겠지? 또!! 야 이거는 뭔가 이상해 이거 좀 나갔다 와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재밌어요 뭐 뭐야 나가셨구나 다시 들어와요 이거면 설마 나갔다 들어왔는데 서로 또 설마 걸리진 않겠죠? 아니요. 그러지마요. 말이 시간이 된대요. 이 한 4연속, 4연속 아니죠? 축복인지 젖은진 모르겠지만. 세배, 그 세배 퍼스, 그 세배의 확률, 확률. 이게 바로 합체입니다. 합체. 합체! 버스, 버스, 오케이. 아, 못 올라가는구나. 아쉽다. 나도 나갈렸으면 좋겠다. 어, 근데 얼굴이 겹쳤다. 핵 아니에요. 핵은 핵이지, 개잘 핵.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잡히는 거야. 나린님은 추잡핵. 추잡핵이에요. 핵을 핵으로 따르면 나린님은 추잡핵. 그거는 제꺼구요. 개못핵은 저구요. 저도 핵 쓰고 있어요. 개못핵. 아, 젠장. 왜 내가 말하고 기분이 나쁘지? 나린님 밟기? 제발, 제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할 때 핵이구요. 모핵은. 아, 근데 걸린 사람만 계속 걸린다. 아, 진짜. 어, 이번에는... 뭐랄까, 좀 분위기가 상큼한데? 저분 아까 술라 걸렸던 분이잖아. 아, 걸렸던 분이잖아. 아, 걸렸던 분이잖아. 계속 걸려요, 지금. 걸린 사람만 계속 걸린다. 어... 이게 단점이긴 하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더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네입니다. 팔로우 하시오. 성형인 골스네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커먼스에 누르시면 골스네의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나오실까요? 킬러시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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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아니요, 저도, 저도 잘못했어요. 우와, 심장 떨어지는 줄 아네. 오케이, 분 위치는 확 확했다. 우와. 탈출할 수 있는 분의 위치는 확 확해놨고. 이거 어떻게 나가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알았어. 이거 딱 정석이 그거임. 일단 탈출할 수 있는 경로 확인한 다음에 근처에서 그냥 존보다는 거. 그게 가장 정배인데? 오, 다시? 맞아, 마샤까, 우시로데. 아, 엘리크님은 마이르시하고 인사 나눌 거 없어요? 제가,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그래도 겐톡하시는 분이잖아. 아, 겐톡이 아니고 원신에서 메시지를 나누시는 사이잖아요. 에? 그냥 그때 갑자기 이모티콘 보내주실래 다 빼준 것뿐인데? 그래도 반가워하시니까. 아. 고인물? 아, 근데 여기서 원신이 제일 고인물이 아니실까 생각되는 분인데? 마일님은? 고인물, 마이르시는 고인물 맞죠. 진짜. 어떻게 그 스킨을 바로 살 수가 있지? 그 누구였지? 그 꼬마의 이름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클레. 이름 클레에요. 아. 어. 난 내가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보이지 않아. 난라라라 난 뚜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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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흠 흠 이거 캐비닛은 안 부서지나? 아니요 열릴걸요? 술래 가까이 가면요? 네 술래가 열려고 하면 열릴 거예요 근데 안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지 오오 제가 술래 안 열리면 그건 사지잖아요 이 게임을 할까? 오늘은... 두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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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제가 잘했으면 엄청 잘했었죠 잘했죠 이상한 데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상한데니깐 봐봐요 어? 잠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돌아가신거지? 그냥 지나갔는데 돌아가신거지? 좋아 나도 체조에 만약에 이거 못들어가면 게임 못 깨는거에요? 못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아 그렇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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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나가지 못했다 나간다 근데 어디야? 넘어가여서 거기면 onde 추릴거에요 risk 스키GA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건데요 차라리 1분 거의 안남았을때는 한번 기절하니더라구요 아 이제 안잡히니까 1분 그전에 기절하면 죽을일이 없다는거에요? 자, 무슨 게임 할까요? 그래서 저 방금 아까 1분 20초쯤에 죽었거든요? 네 거의 무적인데 나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길로 가니까 탈출이 되네요? 오, 이런 간편한 방법이 무슨 게임 할까요? 공부겜이요? 공겜, 이것도 공겜이잖아요 아, 이거 공겜할 때 됐긴 했는데? 한 판 더 해? 한 판 더? 고? 아냐, 아냐, 딴 거에요, 딴 거에요, 딴 거에요 딴 거, 딴 거에요? 무슨 게임 할까요? 어차피 이거 걸린...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새로운 술래 걸리면은 계속하고, 똑같은 사람 걸리면 나가서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 아, 들어야겠다 2초 남았어요 어, 뭐야, 나 관전이다 똑같은 사람 걸리면 그냥 나갑니다 아니네 나갑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한 분이? 아니야, 처음보는 분이다 나갈게요, 저 나님, 나리님 부정? 점프맵 싫어요 점프맵 점프맵 싫어요 제가 점프맵 내일 못 딴단 말이에요 우리 게임을 다 못 딴단 나리님, 나리님 저희 중에 안 걸렸으니까 나갑시다 저희 중에 안 걸렸어요 총 게임? 나리님 나가자니까요 나가자고요? 왜요? 우리 중에 안 걸림 아, 우리 중에 안 걸렸다고요? 아, 우리 중에 안 걸렸다고요? 에헴 아니, 그래도 해요 왜냐면 이분은 모르는 분이니까 네, 저희 지금 나가서 게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에 오케이, 나가요, 그러면 아, 다 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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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했던 게 블록 블록을 블록이 먼저 안 했나? 스펙터 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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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가 뭐야 에비 맞나? 제 스펠링은 틀릴 수 있을걸요? 이거, 어, 이거네 심현대 생일? 어비스, 어비스 에비스가 아니라 어비스 어비스 아씨 에비스라길래 에비스가 뭐지? 했는데 어, 어비스구나 아... 이거 인기가 비공개성 만들기 어, 오케이 스펠링 이름 고천시제 아, 고바스 보면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시 아, 나중에 고바스 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서버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가셔야 들어가죠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로딩 중이에요 그거 안되지 좋아, 다 게임을 해야지 그거 안되지 맞다 안돼요 참갈 권한이 없대요 잠깐 기다려봐요 아직 로딩 중이니까 참갈 권한이 없다니까요 참갈 권한이 없닸데요? 기다려 본게 아니라 이제 못 들어간다고요 나리님 방 설정 제대로 한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와 봐요 아니, 친구 이용을 안 했대요 나리님 에? 그러니까요, 친구 이용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나리님은 그냥 방 인원만 설정하고 방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설정할 수 있나 다시? 설정 다시 할 수 있어요 아, 참과 허용 돼있는데? 허용된 친구 지금 저희는 나리님 화면이 안보여서 나리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허용된 친구 이렇게 맞잖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다시 한번 지금 나리님 화면이 회색 화면으로 발라져 있어요 들어가지나요? 제가 그거 체크까지 했는데 네 들어가세요 오케이 됐네 그 체크를 안해서 그렇구나 오케이 들어와요 우리 아마신이님께서 힐링 게임이라고 하셨던 그 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나 점프업은 잘 못하는데 저도요 피지컬 게임은 솔직히 제가 잘 못해요 피지컬 게임은 솔직히 어디가 힐링 게임은 솔직히? 해당 아, 이게 길을 모았다가 이렇게 점프가 가능하구나 우웩 아, 모아서 점프해야 해요 네, 모아서 점프해야 해요 aquellos 여기 잠시만, 모아서 점프? 패스를 계속 누르면 높은 데에서 낮은 데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가능하구나 뭐야 이거 퀄리티 뭐야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좋구나 낙사도 있어요? 네, 낙사 에너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라이프도 있어요 9번 죽으면 전 끝나고 아마 10개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죽으면 안 되네 시작부터 죽으면 높은 데에서 좀 떨어지면 에너지 단다 나리님 어디서 죽었어요? 저 처음에 저 낙사 그게 있는지 모르고 풍차 마을로 수공포인트 됐다 지친 영혼이 피난통 지친 영혼이 피난통 아이고 근데 낙사를 안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점프를 너무 길게 하는 게 좋진 않아 어 뭐야 누가 하면 그냥 쑥 떨어졌는데 왜 그래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쑥 떨어져 버렸다 됐어 좋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떨어져야지 아 이거 로퍼도 있네 로퍼도 있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니까 다행이다 어디 쓰니까 아 이거 이거 떡하다가 벽 치길 수도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이거 근데 자가 회복 돼요? 자가 회복 되는지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신하리예요 이거 로퍼도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분 뭐야 이 사람 뭐야 여기 왜 누워있는데 저기 쓰러졌는데 이거 로퍼도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에서 시작했잖아 수면 속으로 오니까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네 우린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내려가 물에 빠지면 안 죽지 않을까? 아니요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죽어요 제가 한 번 희생해보겠습니다 우워 말도 적 해요 말 안 믿으시네 나린이면 그냥 떨어지는구나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옷 상자봐 여쩍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약퇴하려면 인벤토리를 이용하세요 오 상자빼통을 먹었다 화살표 피치즈에 화살표 피치되는 대로 이동해야 되네요 이거 나쁘진 않다 여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먹었는데 뭐죠 이거? 안 돼! 잘가요. 사요 나라. 우린 다이어간다. 우린 살리. 여기는 갈 데가 없어. 아 저기, 저기로 점프를 하면 되겠다. 랩룸님 피가 너무 아슬아슬한데요? 안 돼! 아! 저기 안 닿는다고. 일랑 합시다. 20만 목숨이 있네. 화살표 표시된 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서와! 태초마을이야! 어, 어차피. 화살표가 어딨어요? 죽을 뻔했다. 아, 젠장. 우리 다 떨어지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데 이제. 어디 갔어요? 체크, 체크 포인트 없나? 이거 근데 적당히 올라가면서도 내려가야 되네. 적당히 올라가면서 내려가야 된다 이거. 적당히 올라가면서 내려가야 된다 이거. 오, 떨어지는 줄 아네. 이거 튕겨지는 구나? 저기 체크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지? 어, 여기 화살표가 있구나. 오, 체크, 오, 야, 야. 저도 발견했어요! 안 돼. 체크 포인트 어딨어, 체크 포인트. 여기까지 왔는데 체크 포인트 태초마을 하기가 싫어. 아니, 이제 낙스하면, 한 번 낙스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전 죽어요, 이제. 낙스하면. 그냥 조금이라도 약간, 조금이라도 체력 달면 죽을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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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떠지게 해줄 거! 이거, 점프 버리는 문제겠네. 어서 와, 태초마을이야. 아, 오케, 오케 잘했다, 잘했다, 오케. 기작진이 해줄 거. 오우. 이거를 밑에서 온다고 하면은, 이 쪽에서 저쪽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뭐, 이 쪽에서. 안 돼! 아, 조금 잘못됐어! 에너지가 이 정도밖에 안 날지? 됐어, 좋아. 이거 근데 라이프는 뭐, 라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냥... 그건 안 깼어요. 뭐야, 왜 자꾸 튕기는 거야. 아, 목숨 무한이래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목숨이 있을걸요, 아마? 저건 라이프가 아니라 체력을 하는 거 아닐까요? 뭐요? 그럼, 그럼 저기 57번 죽은 사람은 거죠? 그니까, 체력이, 생명이 무한인 거네, 그냥. 죽으면은 그 19번, 19, 아니면은 그냥 낙사해보이는, 아니 못 봤어요. 어, 아니, HPD님, 어 뭐야? 처음부터 하는 대신, 그냥 이거 생명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이쪽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건가? 야, 생명 있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나와. 아니, 나 그런 거, 생명 10개 있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나 그런 것도 모르고, 조심 플레이 했잖아. 어쇼와, 태초 말이야.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코어진이. 안녕하세요, 구신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곳이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당황시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요.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어, 은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로블록스 할 때는 언제나 꼭 참여해주시는 우리 은빈님. 어서 와요. 이거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거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조심히 가야 된다. 오, 힐링 게임이에요. 힐링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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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경제... 저 기준은 힐링이죠. 네. 아, 잠깐만! 아,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 뭐, 뭐야, 이거! 시참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골스네는 기본적으로 시참을 기준으로 하는 키리머입니다. 아, 야. 아, 진짜! 어... 어허허허... 이게... 이게 쉽겠다. 이게 쉽겠다고요? 어서와! 태초마을이야! 어, 잠깐만. 아... 리스폰 포인트만 있으면 되겠다. 리스폰만 있으면 되겠다. 리스폰이 왜 저리밖에 없어요? 제가 죽고 있는데요? 자... 신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친구 추가를 해드립니다. 게임 도중에 친구 추가 가능하니까요. 해서 얼른... 해서 오시면은 바로 골스네는 같이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셨구만! 오우! 와우! 브라보! 에? 뭔 소리였죠? 바 아래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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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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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문제의 목소리가 안들리지? 아우, 잠깐만. 야, 저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분 누워... 누워계신데? 죽은건가? 죽은거에요. 어... 왠지... 근데 모양이 저랑 비슷한거 같은데... 왜... 제가... 제가 여기서 죽었다는 얘긴가? 아니요. 그 사람 사람이 죽은거에요. 아 그쵸? 네. 뭐 여기로 온거에요? 그러네. 네. 왠지! 여러분들이 고스넬이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네? 된장 아 또 에너지 또 들어왔다 고진님 2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도 괜찮지만 유튜브 구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스넬이 이 스트리머는 저기 이벤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많이 모으시면요 그거 가지고 곧 돈이 되니까요 많이 모아주세요 많이 모으시는 방법은 고스넬이 방송 많이 보시는게 예 예 답입니다 치킨부터 무드등 어 뭐냐 이것저것 다 받아가신 분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문자 어떻게 가요 여기서? 아 저기구나 와 고마스 보 아니 이 목소리는 엄지님 아니 아 대찌님 아니야? 응 이걸 안해? 헛렀어요 헷갈릴 수도 있지 뭐 아쉽다 대찌님 저기 저기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거 당일 구매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축하해요 그니까 언젠가 뵐 수 있게 되면 봬요 맛있는거 사드릴게요 그지?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육 교육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래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 아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아 네 또 떨어졌어요 일단 친구 추가를 해드릴게요 친구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난 딴 거 할래 저도 나 이거 어렵다 어차피 나갈 거니까 나가면서 아예 친구 추가해버려야지 친구 추가해버려야지 네 무슨 게임 할까요? 잠깐만요 게임이 없으네 이제 친구 추가를 저한테 해주시면 안될까요? 혹시 코지님? 네 제가 이거 한지 얼마 안됐어요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건가? 여기 있구만 여기 찾았다 자 제가 찾.. 제가 할게요 KDW 오케이 친구 추가 완료 자 무슨 게임 할까요? 블록 앤 프로 오케이 오케이 블록 앤 이거다 이거다 방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아 젠가게임 아 안된다 젠가게임 좋지 그러면은 지금 0명 내림찾음 오름찾음을 해가지고 저거는요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한명 저거는 애초에 제한인원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갈테니까 들어오세요 아까 제 그 체크포트 체크포트 젠가는 또 내가 자신이 있는데 아쉽다 아무튼 우리 대찌님 저기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걸 사달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싫어요 안되요 하지마세요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네 절대 따라오시면 안되요 이제 따라오.. 따라가지 않고 고시나리인지 늦지채고 고시나리님이세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진짜 맛있는걸 사드립니다 따라가지않고 돈을 뜯어내겠습니다 드시고싶은거 제가 드실 수 있게 제가 특혜를 드립니다 와아 고시나리 있는게 별로 없지만 돈은 있어요 네 정세요 여러분 사줄 돈은 있어요 와아 하지마세요 나리님 언제 들어가요 대체 네? 나리님 언제 들어가요? 그러게요 아 제안된 체험입니다 뭔소리야 저런 아이구야 사람 꽉찬 체내로야 안되지나 아니 사람 꽉찬 체내로 하나밖에 없는 체내로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안되겠지 네 네 디스코드 있어요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하셔도 됩니다 나리님 그냥 그냥 들어가라니까 됐다 들어오실 수 있나요 혹시? 이제야 된다 이제야 된다 돼요 돼요 어 없대요 체발권 아니 아 안되죠? 오케이 그냥 나리님 그냥 그냥 아무방이나 들어가라니까요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그냥 저기 추억색을 눌러요 제발 오케이 들어왔다 됐다 어차피 저거 이 사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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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가지고 또 배틀은 또 고시나리지 근데 그 전 했었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뭐지 그러니까 이제 순례가 여기 젠가를 무너뜨리려고 할거예요 아 젠가를 지키는 거구나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넘게 하면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어 들어오긴 한다 사람들 얘가 살아남아요 그냥 오케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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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디 저 자꾸 폭탈 쪄이가 들려 저거 뭘 날릴거거든요 그거 맞지 않거나 그냥 균형을 잘 잡아서 파람팀 하면 돼요 어 떨어질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구나 아 젠장 떨어질 수 있어요 실험해보시고 실험해보시고 떨어지신 분들 되게 많네 떨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에이 젠장 아니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를 뭐야 아 아 아 한판 더 해요 이거 재밌겠다 오케이 아 이거면은 내가 이제 이미 게임 됐으니까 내가 하지 아 오케이 가고 방 다시 들어갈게요 아까 한 명이 있던 분 방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잖아 내가 방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방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방 만들 수 있는 코난이었어 돈이 왔어요 왜 고바에요 고시라니니 저를 고라니로 만드신 장본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라니로 만들어버린 아 링크 줘도 안 돼요 네 그거 아세요 고바시보 하면은 자동적으로 빵떡이 변나태리 합니다 오 진짜요 네 몰랐어요 해봐요 느낌 변해도 돼 그냥 고바시보만 고바시보만 쳐도 돼 그래서 고바시보 님 해도 변나태리가 돼요 고바시보 떼고 님 해도 고 저도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되나 좀 살아남은 사람이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자 일단 방을 다시 만들게요 다시 다시 나갈게요 나가세요 실수 실수 고 뺏을 보라고 했다 자 방가 만들 수가 있어요 다리 님이 바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요 그 사람 적은 서버가 아닌데요 못 들어왔죠 뭐 왜 만든거에요 대체 그러면 내가 그냥 적은 방으로 들어갈게요 한 명 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한 명 방으로 들어갈게요 오른 사진으로 해가지고 여 다섯 명 진짜 반나태리 가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요 무료 아니던데 아까 못 만들던데 잠깐 다 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잠깐만 아니 왜 나가 아 아 자 보죠 아 할 수 있구나 진짜 고바스보다 오케이 오케이 한 100번은 고바스보다 좋아 저거 이제 고바스보도 칠 수 있는거 만들죠 선 말고 맞아요 맞아요 고바스보다 고바스보다 고바스 느낌표 고바스보 해가지고 고스나리님이 엔번째 바보짓을 했습니다라고 하죠 조용히 할게요 괜찮다 나 지금 육성으로 그 얘기 들어가서 상처받았어 얼른 들어와요 명찰 색깔 나의 뻔했나요 명찰 색깔 오 들어가졌다 스피드 스피드 오 나리님이 순대야 오 잠시만 나리님이 순대야 아 아 이거 떨어지는 거구나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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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고스지 됐다 아 제발 이게 내가 던지는 거 같았는데 네 나리님이 순대였어요 아 그렇죠 지금 저기 이마수르님 아무도 한 번에 넘어트리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아 위쪽 아래쪽에 있는 방향으로 잠깐만 고스나리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아 고스트나리구나 왠지 고스나리인 같은데 네 누군지 모르겠어 이분 누구지 누구예요 그 한번 쳐주시겠어요 트위치 닉네임이죠 트위치 닉네임 쳐주세요 트위치 들어가셔서 트위치 치시고 대기중이신 대기중이신 처음 오신분들의 유튜브 구독 꾹 눌러주시구요 아 금강님이래요 금강님 아 금강님 하하하하하 드디어 주제에선 오오오 아 깜짝이야 놀래라 깜빡이 좀 켜고 얘기할 때 그냥 여기는 깜빡이 같은 거 없어요 하하하하 여긴 신호등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뭐야 지금 저기 이마드루님이예요 이마드루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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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시작이 됐구만 자 던져봐 던져봐 야 죽음 좋았네 던져봐 곰돌이에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곰돌이가 상당히 무섭게 생겼네 뭐야 에이미 고스날이잖아 어?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에이미 고스날이란 말은 다부란 뜻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희 대치님 조용히 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 갑자기 바보란 뜻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겠죠 네 좋았다 오아 아 뭐야 뭐야 멋있는데 아 좋아요 이, 이 밝게 빛나시는 R.E.R.K.L.Y. 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님, 님 누구예요? 아, 이 분 아까 저기 그건데, 저기 그 누구였더라? 게임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트위치는 있죠. 아, 아이디가 뭐였더라? 저기 아이디가 되게 예뻤는데. 아, 아마스리 님이실 텐데. 아마스리 님은 저기 에이, 저기 에스피디 님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누구누구죠? 라클리 님. 아, 라클리 님 계신다. 계시네요. 아, 그냥 트위치 님 자체가 적으시구나. 네, 그냥 트위치 님 그대로네요. 감사해요. 대기 중이실 때. 다른 분들도 트위치 님 저기다 그냥 쳐주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코스티나입니다. 팔로워 시청해주신 코스티나입니다. 네, 뭐가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구독하면서 꾹 눌러주시고요. 하차시키시니까, 코스티나님. 친구 추가하시고. 뭐가요? 티가 뜨게 해서 보내봐요. 그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 뭐야? 내가 쏠려네? 아, 엘링크 님이면은 뭐, 네. 근데 이거 이쁘다. 봐요, 저 봐봐요. 일단 미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 저 정도구나. 너키리 저 봐봐요. 하하하하하하 밀칠 수 없나? 밀칠 수 없나? 이거 갖고 싶다. 밀칠 수는 없지만은, 그 방해는 할 수 있겠죠?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 안 되는데? 어, 떨어졌다. 방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오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대기 중이신 분들 얼른 빨리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고스티나리 치시고 구독 눌러줘요, 빨리. 이제 협박합니다, 이제. 어, 어, 잠깐. 뭐야, 에임 왜 그래요? 엘링크 님의 에임이 아니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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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바요. 이제 찾을 때 차에 쳐져 돌아가신다. 제가 아마 막혔잖아. 아래를 친다. 아래를 친다. 아래를 쳐서 한번에 무너뜨릴 생각이구만. 엘리크님 다음 그런 생각이양? 야 살았다. 이걸 살아! 이걸 산다고 어! 와! 이게 산다고 얘기하면 안돼 산다고 얘기하면 안돼 산다고 얘기하자마자 죽잖아 나린님 지금 배에 치였어요 아 배에 치.. 알아요 젠장 아주 찰상 받았어요 젠장! 굳이 그렇게 안해주셔서 알아오 저도 봤다구요 변똥시하고 젠장 차에 치는것도 아니고 보트에 치였어 젠장 보트에 치워봤습니까? 안 치워봤으면 말은 하지마세요 차보다 시속이 더 빠릅니다 차보다 시속이 더 빠릅니다 아까 내가 슬래 걸렸으면 좋았는데 아 아쉽다 아까 전에 그냥 죽었어요 했었는데 자 일단은 코지님 저기 맞구독해드렸습니다 유튜브 하세요 내려서 같이 성장해야지 우리 네 술래 은근 재미있음 아 진짜요? 아 젠장 나 술래 하고싶다 진짜 술래 기회였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젠장 덜 떨어졌어 너는 그냥 떨어졌지 코신나리 너는 블록에서 떨어졌지 코신나리는 그냥 떨어졌지 아이고 그리고 꼬마 쓰고 내어 보지 더 내려야겠다 아 아 로블러스 재밌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게임이 더 많을거 아냐 내가 모르는 재밌는 게임이 갓게임이 많을거 아냐 아 오우 네 공겜하 예 공겜 했어요 야 죽었다 유리 이것도 공겜이에요 블록에 떨어지면은 저는 블록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오 엘링크님 역시 누가 술래야 할까 저는 보티에 치여서 죽었어요 어 나다 하하하하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골씨나리가 실내인 이상 여러분들 살아남기가 어려우실겁니다 골씨 에임 기억하시나요 에임이요? 에임은 완전 매우 매우 바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완전 한 명도 못죽일 것을 예상됩니다 혼자서 장담입니다 자 제가 에임 에임 제가 총 에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 안되겠네 이제 총 하나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 근데 왜 게임을 안하셨나요 뭐야 뭐야 시작 나오는데 게임을 안하는데요 클릭을 해야지 무조건 시작이 되는데 뭐야 나 뭐야 나 왜그런거야 나 술래였는데 네 술래 그전에 그 게임 저 시간 지장이 전에 무조건 공격해야 돼요 아아 그래요? 아 젠장 몰랐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명도 못죽이고 끝났어요 에이 어쩐지 누구에요 술래 저거 처음보는 분이야 TWFS 아하 TWE 아니면 아니면 유튜브 보고 주셔서 아래부터 공략을 하시겠다 역시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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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울린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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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떨어진다 한 번에 떨어진다 중앙이 제일 안전적이지가 않은데 아까 중앙을 누렸잖아 여기 끝쪽의 안정자 aqui 끝쪽으로 오셔야 돼요 웨어어어여엉 샀다 죽는줄 알았네 랜든님! 우리 지금 정면으로 보여 실났어 우리 워 떨어졌는데 죽질 않았어 우리가 밀어 밀 수 있나? 우리가 밀 수 있다 우리가 밀 수 있다 랜든님 우리 밀어요 밀어요 위에 있는 분들 우리가 없애죠 컨테이너가 움직있네요 밀어요 밀어요 빨리 밀어 우리 힘을 합쳐 도스티날이 뭐하고 있는거야 빨리 밀어 밀은거에요 지금 밀어야 돼 떨어지고 있어 좋아 밀어요 그렇지 엄지님 좋아 밀어요 밀어요 어 있네 밀어요 밀 수 있어 지금 밀렸어 많이 좀더 내려요 좀더 내려서 나린이 차트 죽여버려요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밀어요 너무 내려는데요 이거 팁을 드리자면요 확대 최대로 하는게 좋거든요 웬만하면 확대 좀 넓게 해두는게 편해요 확대를 넓게 해두면 편합니다 이거 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쓰던 꿀팁인데 이건 오야야야야 이제 우리가 떨어지겠는데 나린이 확대를 넓게 해서 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피하기 편해요 아 그래요 확대를 넓겨봐요 그러네 오오오오오오 다 이겼다 이겼다 아 세웠다 세웠다 타임 오버올서 이겼다 타임 오버올서 이겼다 야 재밌는데 이거 이거 재밌네요 이번에는 금강님이다 금강님이다 금강님 금강님 에임 및습니다 금강님은 잘하겠다 금강님은 대기기청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저랑 같애요. 저는요. 아마트로님 떨어져서 죽었는데? 여기서? 한영키래요. 아, 맞다. 컴퓨터는 한영키때문에 자동으로 앞으로 가지는 법이지. 아니, 어디가 들어가신거야? 아, 한영키? 하하하하 일단, 저거, 저거. 저거 너무 높아요. 홍현이에요, 금강님. 좀 냅하여, 낮춰요. 점프하다가 총에 맞을 뻔하실 건. 아, 더 낮춰요. 더 낮춰요. 더 낮춰요. 맞춰봐요. 쟤가 여기 있는데 맞춰봐요. 아, tools 못 맞추겠죠? choosing 쪽으로, 중간쪽으로. 오후 못 맞추겠죠? 여기 있는데 맞춰봐요. Margaret standing this young on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제대로 맞춘네. 아, 진짜 맞춤나요. 아... 금강님 나이스 샷. 어? QW을 위한 거다시 BEN. 어찌 턴드입니다. 제가 딱, 나리님 있는 위치를 알려드렸죠. 자. 1인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어 QWA님 여기 계신거 아니였어요? 맞죠? 근데 QWA님 이 게임 고인물이에요 QW 시작해가지고 QWA님인줄 알았어요 랩랩님이랑 저 락슬리? 곧씨날이 급으로 잘하는거에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재밌는데? 궁궁님 지금 여유있으니까 차라리 아래로 공략 해 아래를 아래쪽을 공략 해가지고 그니까 아래쪽으로 한번에 무너트리는게 가장 좋아요 젠가는 원래 그런게 ones 젠가는 원래 그런게임이야 여유 아 이거 한번갔다 보여 안가는 버그 한 오오오오오오오 miles 저건 죽겠다 저건 넓은걸로하면 죽는다 겨울 Ahí 똑같은거로만 하시네 op 아 혈관이 안되네 이거 달달 나이스 화면 갔다 화면 갔다 어 근데 이거는 잡을 수 있겠다 이거는 한 뒤쪽이 막혀있어가지고 역시 야 이기셨다 이건 에이 고스라님이 처음부터 죽었다 오 라마소르님이다 아까 한혁기 때문에 퍼블를 사용하심 흠흠 아 QW 나 웬만하면 여기 끝쪽에 있는데 QW는 나다 되고 아 옵스타님이셨구만 젠장 아니 차로 차로 하시다니 이런 잔인한 여자나 널 이용가신 니 Sec 오오 오오 나 죽었대 아니 얼마나 제가 떨었으면 케이터가 떨고 있겠습니까 ?", 이야 죽었는데 죽었는데? 한 분? 아주 가까운데! 와우! 오우! 이 파이크다! 3명이나 지겼어! 2웩! 스펙테이팅 아이고, 맞았다. 맞아버렸다. 아, 이제 고스트날인만 남으셨네요. 네, 저랑 같은 일은. 고스트날이에요, 날인이. 조용히 하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역시 닉네임 깎기를 하시잖아? 음, 나쁘지 않구만. 아, 고바쓰고라 하시지. 그럼 적어도 기분을 합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코 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건 뭐야!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다. 오케이, 확인.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근데 재밌다, 이거. 나쁘지 않구만! 오우, 찾았어! 여기, 여기, 여기서 죽으면 죽는데. 오우. 근데 오늘은 구구덕 하고 싶었는데. 아깝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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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이번주 월요일에 방송했었나요? 월요일날 방송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방송해야 돼요. 구구덕 합시다. 하하하하 제가 정할 거예요. 구구덕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펍을 당할 줄 알겠지만. 맞아요. 아니, 이번에 나리님 퍼브를 안 당한 게 제가 보디 가서 해드릴게요. 진짜 내가 삐져가지고. 어, 제가 죽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만. 바로 죽이셔가지고. 흥,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어차피 저도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나리님, 나리님 피치할 거 없이 저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아, 그래요? 하하. 오늘 좀 먼 일을 벌여서. 어, 진짜요? 하하하하 아니, 오늘 그냥. 그냥 쿠킹덤에 34,000원 한 번 질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가차 했는데. 네. 이번에 슈퍼웨픽 나온 거 뽑았고. 어, 죽일만 했네. 그리고, 그, 황유럽에서 나는 스타더스트 원했는데 달빛술사 떴어요. 진짜 죽일만 했네. 죽이죠. 네. 저도 그리고 살짝. 아, 죄송하지만. 전 용과 단차로 뽑았어요. 죽여. 죽여. 저건 죽여. 난 용과 단차로 뽑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목숨을, 목숨을. 어, 위험해요. 으악! 으악! 아, 진짜. 가만히 있으면 이길 줄 알고 가만히 있었구만. 그것도 아니구만. 캡사에 지금 그 스킨은 얻었거든요. 네. 캡사에 지금 그 스킨은 얻었거든요. 네. 아, 근데 저도. 저도 레전더리 힐러 바로 떠가지고. 다행인다. 22만크탈로 레전더리? 참 탔다. 와. 레전더리 떴죠, 저는. 저도 근데 살짝 지금. 엄지님께 목숨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제는 버려진 작업방에. 근데. 한마디 해드리려는데요. 전용감용을 조금. 아마수르님. 아마수르님. 지금 제가 용과 뽑고. 저거. 슈퍼에픽 뽑고. 달빛수사 뽑았다 했잖아요. 저 게임 시작한지 얼마된지 알아요? 저 이제 12일 됐어요.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 살려주지 않겠어요. 제즈 게임 시작한지 12일 됐어요. 죽여버릴거야. 자, 내일 구독 갑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예. 정확하게 플레이 타임은 60시간. 한판 더하고 끝내죠. 그럴까요? 한판 더하고 다른게임으로 갈까요? 엄지님이 뉴비라고 하면 안되죠. 제가 지금까지 본사람중 두번째로 잘하는데. 가장 잘하는건데. 그러면. 걔는 쿠킹덤 출시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1년 120만원. 이 사람 비. 그 사람 보니까. 지옥을 거의 다 열어놨어. 자, 썸네일 떴습니다. 네, 썸네일 떴습니다. 네, 썸네일 떴습니다. 썸네일 해주셔서. 뭔가 했어. 근데 12일만에 한거면. 12일만에. 60시간 한거면은. 하루에 축하시간? 하루에 축하시간? 아니요. 아니요. 하루에 더. 하루에 더. 따실거에요 분명히. 따실거에요. 왜 떨어져있죠? 어떻게 60시간을. 아 진짜. 그냥 한번 한거는. 딱. 하루는 오래하는데. 그 이후로는 안할때가 많아야지. 잘 따실거에요. 옥스카님. 화이팅. 베스트 나리가 응원합니다. 단기간으로 오래한건. 웬만하면. 원신이랑 좀비고 밖에 없어요. 와. 역시 괴습. 에이션트 다 가지고 계신거에요? 뭐야. 끝난거 아니였어요? 엘링크님은 에이션트 다 가지고 계신거에요. 뭐야. 끝났는데. 에이션트 아직. 저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3개밖에 없어요. 에이션트가. 저 12일됐다니까요. 어떻게 에이션트가 다 했어요. 크. 이해가 안가니까. 저는 12일됐을때도. 어. 모기 꺾기. 모기 꺾기. 어 그러네. 두개네 두개. 세개란다 두개다. 코와이. 큐바랑 홀베이스에요 지금. 에이션트. 그리고 레전더리는 두개 있네요. 에이션트란다. 레전더리가 두개. 그리고. 드래곤. 하나. 어? 목이 이미 꺾여. 디트로이가 죽었는데. 어. 안돼. 나 떨어졌어. 내가 술래걸렸어. 뭐야. 왜 또 죽은거야. 왜 죽은거야.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술래걸려서 죽었어. 이거 미움마판하고. 우리 오호스탄에 말씀하신. 현대캐드의 이어. 엄지님이야. 절대 살아. 빠껴한다. 절대 살아. 어디가요. 후랄라인이 저. 그럼 어디나요. 나. Cake. 스프라인이고. Monstrum을 Upspunk해주세요. 소 impresion. 손신분들. 엄지님이 powiedz us. 앝으로 가있어. 여기. 아랍으로 가있어. 시 amor. 즈감이 안보는게 재 narratives. 막내. 거기. 와 사났죠? 와 밀린다 뭐지? 절대 살아 와 죽는줄 알았다 딱 한 칸만 내려봐야 그러면 되겠다 선택해 줘 리서관영 아 너 차에 맞을 뻔했다 와 차에 맞을 뻔했네 맞았어야 됐네 완전히 불고 아 저 대신 누가 실드 쳐줬죠? 제 앞에 근데 왜 타워가 두명으로 보이지? 버그인가? 아니면 타워가 살아나는 사람이 두명이구나 거기에 골씨나리도 포함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키만 골씨나리 딱 이제 죽어버려라 인류는 망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었다 다 죽었다 다시 골씨나리가 최후의 인류가 딱 하면은 오스티랄로 포테쿠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딴거 합니다 나린윤 걸렸었네 더했어요? 아 한파 더할걸 아 젠장 다음에 뭐였지? 스펙터 선택해져의 선택해져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한 그 스펙터 아니지 선택해제가 뭐야? 그 스펙터가 웬만하면 영혼 유령이란 뜻일텐데? 음 공포게임 되죠? 네 오 공포게임이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니 어디서 스펙터 투 저도 공게임은 싫어하진 않아요 전에 공게임 한적 있는데 반응들이 좀 재밌었거든요 누구누구랑 했냐 QWER님이랑 엄지님이랑 회원님이랑 했는데 세 분 다 겁쟁이셔서 와 제가 겁쟁이가 아니죠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멋지다 그때? 이번엔 나 돌진 안할거야 나도 이번엔 숨어서 다닐거야 나도 이제 들어가야지 공공 개인의 최대 플레이수 이게 뭐야 그냥 공공으로 만들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셨죠? 네 들어왔어요 근데 왜 4명밖에 못해요 서바이벌도 있는데 서바이벌은 8명까지일걸요 아무나 4명 들어와봐요 일단은 4명 쳤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이디 몰라요 저도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시작하면 게임이 시작하긴 할거에요 근데 4명이 최대인거 같은데 근데 이거 서바이벌 서바이벌 보드도 있군요 맵을 골라야됩니다 설정에서 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깐거 같아요 난이도를 설정하세요 난이도는 중간이면 되겠죠? 시작할게요 예 그정동은 공강게임이 고인물이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게임이라고 하는데 과연 고스나리를 놀래키게 할 수 있을지 그게 무슨 게임이에요 정확하게 파스모 포비 아시나요? 놀라요 하면은 파스모 근데 깜짝 놀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파스모 포비아 같은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제기 좀 나아갈 준비할게요 이거 무슨 장비가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귀신 그 귀신 종류차 우리 4명이 다 같은 팀 같은데 4명 맞죠 지금? 4명인가? 달리기 있고 좋아 어 유령 종류식별에게 턴 물건 가져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유령방 찾아야돼요 여기가 길이에요 아 유령 찾는거에요? 유령방 생님 어디가세요? 잠깐잠깐잠깐 좀 무조기 시작했다 잠깐만잠깐 우리 진짜 유령찾는거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유령방 찾는거에요 마이크? 근데 굳이 왜 유령을 왜 찾아 찾을 필요 없잖아 유령방 찾아가지고 이거 뭐 돈 버는 게임이에요 아 유령을 찾으면 돈을 버는다 유령 종류같은거에요? 그걸 찾으면 되는거에요 13.28 아아 이거구나 여기 어디 유령있어요? 이거 유령방 있는곳에서 유령방을 찾아야되는거에요 ㅋㅋㅋㅋ 정답 아 이거구나 보면은 이것도 이거잖아 어 되게 무서운데 나 지금 오 무섭다 같이 다니면 안될까요? 아 여기 못가는구나 아예 따로 다녀서 유령 찾아야죠 아 오케이 제가 절대 겁을 먹은 건 아니고 저도 혼자 다닐 수 있는데 온도 근데 유령 온도가 몇 도길래 어 잠깐만 잠깐만 유령 온도가 그 5도 뭐야 유령 만나면 막 죽고 막 그런거 아니죠? 유령 2층에 있어요 2층에요? 저 2층에 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데 2층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8.8도 8.26 7.95 온도가 내려가면 귀신이 있는거 아니에요? 온도가 내려가는 방이 있으면 거기가 유령 방이에요 일단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찾은 다음에 거기서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유령 방이 몇 층에 있는거에요? 그건 알지 모르죠 2층에서 내려갔다 했으니까 유령 방이 2층에 있나? 나 되게 무서워 나 지금 되게 무서워 나 이런거 되게 싫어 어 싫어 저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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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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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있어 유령 있어 유령 시프트키 눌러요 시프트키 유령이 돌아다니는구나 나 지금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저주받은 해골이란거 켰어요 그걸 왜 켰어요? 그거 키시면 당연히 유령이 활동을 하죠 아 그러지마요 대치님 놀랬잖아 유령활동 와 놀랬어 우리를 죽이러 가요 아 유령이 죽이러 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 하나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저 그.. 핑크님과 누군가 죽었는데요 저 죽은거에요? 엄지님.. 아 엄지님이 죽으셨네 엄지님이 돌아가셨나보구나 맞네 엄지님이 돌아가신거 맞네 저 지금 유령온도가 몇도야? 5도 이하요 오 여기 죽으셨네 뛰는 방법 쉬프트 쉬프트 이거 카메라같은거 맞네 카메라는 어따 써요? 카메라요? 카메라 유령방 찍는거요 여기 뭐 종이 있다 노트인가? 노트인데 유령이 가끔씩 저기다가 오 유령인줄 아네 어 뭐야? 오 5단계 5단계다 5단계가 뭔데? 요 그 유령이 지금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거에요 오 멋진데 위험한건가요? 위험한거에요 위험한거에요 5단계면은 유령이 지금 우리를 폭력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러올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템이 또 있는거에요 이제? 어? 있는데? 누가.. 아이템이 어딨어요 근데 아이템이요? 아이템이 지금 1층 안에 있을걸요 지금 이거 계속 뛰면은 지쳐가지고 막 화면도 흐려지던데 계속 뛰면 지쳐서 화면도 흐려지겠네요 왜 안열려 유령이 지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하고 있으면은 문을 못 열어요 아 유령이 활동하고 있으면 못 연다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멘티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활동 안하고 있구만 응 아까 여기서 온도가 되게 낮아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온도가 높아졌고 5도 이하에요? 이 파란색 불빛 뜨는건 뭐지? 어 내가 몰렸는데 불빛이 유령 그 뭐지 그 화.. 오븐같은거에요 그 오븐하고 그 막 뭐야 어? 야 되겠다 물기 으어어어 오오오 쩔? 아 아 나린님 죽은거에요? 우와 나린이 죽하는데? 오 근데 어딨어? 어 나린님한테 그거 시켜보고 싶다 어 아이시 1층인가요? 1층에서 난린이 죽었는데, 혼자... 오, 되게 무섭다 이거. 저기 고글도 있네. 마율이 한 번... 빅크리시마시타까? 어, 와따시... 간젠히 빅크리시마시타, 이마. 이끼나리... 유래가... 어, 뭐야? 데리고. 죽으셨어요? 어, 나 여깄어. 빨리 도망치세요. 나 FBI인데... 나 여기... 얘 아닌데? 엄지님이구나? 아, 이틴을 본 적이 없어, 지금. 이틴, 이제 님 쫓아올걸요. 아니, 쫓아오는 거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요? 아니요. 야, 건물 안에서요. 내가 이동해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 노이즈 너무나도 건들고 싶어서 건드렸는데요. 너무 뛰면은 그래요. 아냐, 여기 무슨 뭐 버튼 같은 거 누르는 거 있길래. 눌러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금강님 따라다녀야지. 아, 저 맞아요? 젠장. 저 맞대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금강님, 근데 이거 어떻게 할게요? 여, 이거 그 유령 종류 찾아가지고 지금 뭐 증거 같은 걸 수집해야 되거든요. 저 남캠 아, 그래요? 수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여캐를 골랐다고? 네, 증거는 찾았어요, 우리. 유령, 유령을, 유령을 찾아보고 싶다. 유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령 아까 전에 봤잖아요. 아니, 그냥 전체적인 모습도 보고 봤는데. 진짜 그냥 눈앞에서 보고 싶어요. 어차피 저도 유령이니까. 어차피 나 이제 무서울 거 없잖아. 설마 유령을, 유령을 죽이겠어? 어, 찾았다. 아니요? 아니요? 유령 아니냔? 유령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 유리님 아니에요? 버린 거 같거든요? 지금 나리님이 보고 있는 사람? 죄송해요. 제가 유령을 만들어버렸네요. 나 지금 뭐 유령을 본 적도 없고, 내가 한 거는 지금 태골 하나 킬러가 봤어. 유령은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떠다니고 있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혹시 그 나리님 알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티비 껐다. 어, 되게 무섭다. 야, 나 이거 죽기, 죽기 잘한 거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티비를 껐어요. 방금 유령의 모습이, 유령이 아니구나. 자아, 유령이. 아니, 제 시차 앞에 오시면 어떡해요? 저 보고 있다구요. 그렇게 사람을 밟고 다니지 말라구요. 그러다 유령, 유령한테 다 죽어라 그냥. 근데 어디로 봐야 돼요, 우리? 유령을 찾았는데 유령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저 지금 유령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전 유령을 한 네 번은 봤어요. 전 두 번 봤어요, 두 번. 고글 있다. 뭐야, 고글 안 짚어졌네? 됐다. 근데 고글을 안 써도 보이던데. 어, 이거구나. 안 써도 원래 유령 보여요. 근데 고글을 쓰면 뭐가 달라져요? 아, 밤에 잘 볼 수 있구나. 지금 밤이니까. 어, 나 끼었어, 어디. 여기 있다, 찾았다. 뭔가 학원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 저거구나! 뭐예요? 뭔데요? 저 보여요? 이거 유령이야? 유령, 그... 아, 이거... 희체구나! 이거 죽은 사람이구나! 이 죽은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고 있네? 저 보여요? 네, 님들 보여요. 오오오오오. 고글을 버려요, 빨리. 그냥 몰래 따라다니고 싶단 말이야. 막 때리고 싶고,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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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이 아니었구나. 왜요? 왜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아, 뭐 여기 아까 시작하셨던데구나. 유령이... 여기서 뭐 가져갈 거 있으려나? 아까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긴 했었어. 근데 없네. 이... 이 %는 뭐예요? 그 %는 뭐예요? 그 %는 정신력이요. 지금 내가 66%네? 그니까 유령의 종류를 10개월하고 십자가가 사냥을 중지하래. 이거 하고 다른 게임. 또 추천하셨던 게임 또 하겠습니다. 아까 뭐 추천하셨죠 또? 근데 십자가는 누구한테 있어요? 저 있었다가 제가 죽었어요. 디디님한테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먹고 살... 먹고 죽었어요. 뭐라... 디디님 왜 십자가 먹었어요? 저 살고 싶어서 먹었어요. 도망갈 줄 알았죠. 십자가 먹자마자 몇 초 있다가 죽었어요. 유령한테 잡혀서. 근데 지금 십자가를... 디디님이 십자가를 먹은 채로 죽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십자가를 못해요. 그럼 못 깨는 거예요? 아니 그... 못 깨는 건 아니고 그 미션을 못 깨요. 하나를 못 깨요. 무섭... 무섭긴 하다. 승 eine run-ins pigeons massacre. 너 어디 가세요? 내가... 보이나? 내가 보이나.. 아 clampде 이어가세요. 어楽 stresses 아 아 그냥 겁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Greasy out. 흰 퀴즈 cavalry hat. 아니 근데 선택 해제 했는데 선택 해제가 안뜨던던데 게임이? 유령의 종류는 어떻게 식별해요? 사진으로 찍으면 되나? 제이키 눌러봐요 유령의 종류 식별하기에 십자가로 찬양을 중지하세요 제이키 눌러보시면 유령 식별한 그거 있을걸요? 제이키가 뭔데? 애니바댕? 제이키 제이키 모바일은 뭘 눌러야 되지? 모바일이요? 모바일은 중심해야 합니다 여경에서 난리도 말려두길 그이킹이기의 조컬리 Q. 포토즈? Q. 포토즈? Q. 포토즈에 님 찍힌거밖에 없어요 저그만 찍혀있어요? Q. 포토즈 마렛. 참여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4명밖에 참여 못한다는게 좀 아쉽긴 하다 재밌긴 하다는데 서바이버를 8명까지 할 수 있는거 있거든여 어허 일단은 선택해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선택해제 한 번 하고 어 사실 질리는데 어 엄지님이시구나 엄지님이시구나 저도 다음에 참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게임 이것저것 게임하고 우리 시간날때 디코에잇을 같이 놀아요 힘들다 AP를 몇개 어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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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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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게 유령이야 유령이다 저거 맞으면 아파요 되게 깜짝 놀랄거에요 오 이럴거야 이제 빨라진다 빨라진다 유령 빨라진다 유령 빨라진다 유령 빨라진다 유령 빨라진다 왔다 왔다 사라졌다 유령 갔어요 유령 사라졌다 간거에요? 유령이 갔어요 응 갔어요 만약 사람이 있으면은 왜 도망가는거야 유령답지가 않군 뭐 다른거 할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끝낼까요? 끝낼까요 어떻게? 다른거 할까요? 네 다른거 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따는거에요? 그럼 나가요? 그럼 따는거에요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아싸 살았다 나리님이랑 엄지님은 죽었는데 나리님이랑 엄지님은 죽었는데 나리님이랑 엄지님은 죽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기진받다 아까 다른거 할거에요 다른거 네 다른거 할겁니다 아까 선택해제 얘기하셨죠? 선택 띄고 해제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그러네 어떤거에요? 아 이거구나 아스널은 싫어요 아스널은 제가 싫어요 총 게임 오 이거 왠지 재밌어보인다 뭐지? 뭐하는거지? 몰라요 저도 뭔게임인지 몰라요 지플레즈 자 들어오세요 고시나이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게임 해야죠 어허 피구게임 다같이 할수있는 피구게임 아스널? 아스널은 또 뭐야 아스널 전에 했던 총게임이 있잖아요 그.. 양함한테 총게임은 좀 걸겠습니다 예 절대 제가 못하는게 아니고 총게임은 그냥 걸을게요 그냥 싫어서 그런 그냥 무서워서 그런 뭐야 이거 아니 왜왜 이거 뭐에요? 이 버튼은 뭐에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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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잡는거야? 설마? 아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공 잡는거야 이거에서? 공올 때? 됐다 대구야? 대구야? 오케이 대구 제가 불꽃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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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sales 빨리 병원 그렇다 скор 이번 vier 짜 dit 어 아까 저기에 들어갔었구나 그면은 여기로 들어가자 들어오세요 평가할 권한이 없다는데요 인하 왜이래 다 들어오셨는데 어 아 됐다 아니 대찐이 때문에 죽었잖아 축하해요 축하해요가 뭐예요 제 형이에요지 다시 내 찐이 때문에 죽었잖아요 축하해요가 아니라 죄송해요는 안죄송해요 아 이걸로 공을 던지거나 할 수 있나 보자 아 저거네 승리 좋아 이제 해볼까 라운드 시작 이제 된다 이제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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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쇼 좋아 일로와 공 어딨어 오 뭐야 아 잠깐 공이 꺾이는데 공이 꺾이는데 공이 꺾여요 고나리님이 되게 좋아하시나 좋아하나봐요 아 공을 튕겨내는 거네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 그니까 이거를 튕겨내는 거였구나 아 맞네 튕겨내는 거네 신용이 맞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다행히도 떨어지진 않네요 어 이게 나쁘진 않은데 좀더 익혀가가지고 고스나리가 여러분들을 때려봐야 타이밍은 모르겠다 아직 내 쪽으로 온 적이 없어가지고 타이밍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 제 쪽으로 공만 와요 오 됐다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 오 됐다 아 빨간색으로 픽이 된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듯 공은 아닌데 공은 아닌데 맞는 거 같은데 그냥 공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데요 오 오 제가 방금까지 어떤 분이랑 릴레이하고 있었어요 아하 오 나를 흐드네 오 오 봐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지금 계속 똑같은 사람한테만 가잖아 과연 운 좋으면 그냥 살 수도 있겠다 다음판엔 제대로 해 주겠다 다음판 이제 또 퍼브를 아닐까요 아 조용히 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퍼브를 두 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퍼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 마세요 아 밑에 저 볼 수가 있어 아 밑에 저 볼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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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아 아 고스가 괴생전에 가다니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비님 퍼블이에요 다고 금강님이에요 고스드라이님이구나 네 어 금강님 금강님 아하 공강님 이겼다 좋아 제가 저랑 결승전을 갖겠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나이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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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어 어 한 번 튕긴 게 다였어 아 젠장 죽었는데 아 젠장 한 번 튕긴 게 다였구먼 어 공강님한테 갔다 너무 죽였다 이거 어에 아 대치님 죽었다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하시면 눌러주세요 오 금강이 사람 죽이고 다닌다 닉네임 저기 매니저분 돌아가신분 계시면 빨리 남겨줘요 문자 남겨줘요 이야 금강이 아니야 오지마요 가요 안돼 오지마 저것도 명랑을 만들어 놔요 감사합니다 검콩님 누가 있어 저런 오 보스테나리님 잘한다 게임 이건 금강님 인정 잘한다 와 잘한다 게임 잘한다 했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자신있습니다 야 저사람은 겁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은 죽이고 다녀 뭐지 저사람 자기가 튕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린님 죽어라 나린님 죽어라 나린님 죽어라 나린님 죽어라 네 지금 친구 추가했어요 어? 아 아니구나 디코도 있으니까 디코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실거면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볼께요 네 여러분 고씨냐니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잘 된적 있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히 하시구요 있다고 얘기하셔야죠 공이 커브 했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저기 그 그 공 굴리는데 그 공 굴리는데 걔 같다 그 오니 구석에서 얍삽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음 안 죽을라고 야 죽었다 1대1이다 1대1이다 저거 대찌님이야? 이거 재밌는데? 네? 아니요? 아니네 그냥 처음보는 사람들이네 끝났다 아 이제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제가 제대로 안하려고 했겠는데 이거 보라색일 때 터치해야되는거죠?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신부의 세계는 엔조한 법이니 이거 잠시만요 이거 금광님 보라색일 때 터치해야되는거죠? 아 잠시만 아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해주고 저런 금광님? 아니 코지님 10비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트 선물 많이 해줘 감사하게 아 금광님 대답을 안해주셔 물어보는데 맛있는거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벤트 많이 할거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와 말 끄셨나? 해봐야겠다 안 끄셨는데? 말을 안하시네 이유가 있겠죠 뭐 엄크라든가 아 야 이거 1대1인데 고시나니가 이겨야지 아니 제 이름을 걸고 하셨으면 이겼어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와 난 이곳은 살아있어 이야 사... 사이는거 처음봐요? 처음 보냐구요 어? 아이고 저게 나한테 올 줄 몰랐네 고시나니보다 먼저 들어가셨다 무섭다 아싸 이야 동광님 여기 계시네 오 무섭다 공이 어디로 출지 모르겠다 이야 동광님 빨간색 때 쳐야되는 거예요? 보라색 때 쳐야되는 거예요? 그냥 막 광클하니까 되던데요? 아 그냥 광클이 답이다 네 광클이 아니고 딱 오자마자 딱 사려 에 그냥 채보 초즈 채보 맞추듯이 오 나 죽는 줄 알았네 와 죽었네 죽는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알았어요 네 죽을 줄 알았어요 된장 아 1등할 수 있었는데 어 이러는 게임이구나 근데 배구 게임이 있으면 재밌겠다 여기 재밌... 여기 재밌다 배구 게임 없어요? 배구 배구 러블럭스 배구 게임은 못 만드냐? 러블럭스 배구 게임 여긴 없는 게임이 뭐죠? 겐지 피구가 있는데 겐지 겐지 피구하고 있어요 요즘 배구 많이 하고 있는데 겐지 피구가 뭐예요? 배구하다가 갈비뼈 나갔는데 제가 그냥 출근간거지만 자 깐지 피구 오버워치에 있는 워크숍맵이요 아 그래요? 워크숍맵 오버워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코 아닌데 코지님이었나? 아닌데? OPAK OPSKA님 였다고 기억하는데? 어 컴온 컴온 아 뭐야 아 아 맞네 OP 맞네요 OPSKA님 제가 원래 아이디하고 이름을 하고 기억을 잘 못해요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야 이거 재밌다 괜찮은데요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오 1대1 릴레이 야 그치 그 아이디 값은 해야지 그치 고시나리 아이디 값은 해야죠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나린이 죽여야겠다 뒤로 간다 나린이 죽어 오 살았어 오 살았어 내가 진짜 고시나리라고 뭐 아헿 봤ř 이게 뭐 비번이죠 비번입니다 오 cycles 어 glad الب 나리님한테 간다 오오오 지금 엄지님, 백지님, 저 나리님..? 오 엄지님한테 갑니다 notre merci 엄지님한테 갑니다 엄지님 지금 왔어요 이거 뭐 기본 이구만 네 지금 저희.. 저희 3명만 남았어요 오, 백지님한테 갑니다 나린님한테 갑니다. 대찌님한테 갑니다. 나린님한테 갑니다. 대찌님한테 갑니다. 나린님한테... 처음이다. 대찌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리 미안해요. 전혀 하나도 안 미안한 모습. 과연 1대1. 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면 갈 수 더 어려워지. 네. 가까이 가면 더 어려워져요. 아 뭐야. 찾는데. 아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차 하면 안 돼요. 님들 꾹 눌러야 돼. 꾹 눌러야지 오랫동안... 아닌데 똑같은데. 아니요. 이거 꾹 누를 경우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더 길어져요. 그쵸. 키토브리아님 제가 방송 2년 이상 했는데 처음으로 피지컬을 보여줬어요. 대단하죠. 아니 피지컬 날인데 왜 피지 날이가 되냐고. 아니 왜 눈부는 데 안 되냐고.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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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근데? 저 목자먹어요. 저거 다 나한테 꺾여온다고 저거 갑자기. 조심해야 된다고. 아 점점 빨라지는구나. 가봐봐봐. 저렇게 꺾이면 모른다고 진짜. 어떻게 한지 대충 이제 알았어. 이제 게임 어떻게 한지 알았다. 뒤로 갑니다. 중인으로 undo entertain. 어우, 내 무슨 JC unserem 최고. 여러분. 미리 죄송합니다. 또 1등 1등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겠다. 오, 잠깐만. 또 이렇게 4명 살아났았네. 나리님 시청자 4명 살아났었다. 아 이거 게임을 파악을 했기때문에 아니 잠만요 엄지님 왜 이쪽으로 와요? 아깝다 진짜 가요 어 뒤로 당했어 와 아니 옵스카님 곧씨날이저 죽어라 해서 죽었잖아요 이거 옵스카님의 그 저주 때문이야 왜 저한편이라고요 엄지님 이거는 내가 진게 아니다 네 오 대지님 오 닉큰님 그 저주가 아주 좋네요 뭔소리 하시는 거에요 옵스카님 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들이지만 이건 이기네 아 너무 너무 빨리 죽었다 당신이 날 죽였으니깐 그렇긴 하지 아 됐음 나리님 나리님보다 늦게 죽었으니까 됐음 이여 키키 나리님보다 먼저 죽었어 키키 ㅋㅋㅋㅋㅋ 안돼 빨리 골로 가지 잠깐 끝날 동안 다른 게임을... 와우 아니 근데 엄지님 아까부터 왜 자꾸 저 따라오심? 갑자기 계속 저한테 불파다니시길래 아니 떨어져요 하는데 안 떨어져 저 사람 와 뒤로 당하면 방법이 없네 뒤로 당하면 방법이 없네 뒤를 봐야되네 아 젠장 오 QW님도 파악하시 QW 이야기 때문에 깔려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고스데리보다 먼저 죽으신 위인분들 오 또 이제 시청자만 남았다 또 대찌님 고스나리님 엄지님 이렇게 또 3명 남았어 지금 계속 저희들만 남고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고스먼저 없앤다 제가 없어질거 같습니까? QW님 저는 없애지 않아요 저는 불멸의 종재라고요 불멸의 종재라고요 네 불로 웬만한 공격에 이걸 이기네 대찌님의 공격에는 희전이 있단 말이야 대찌님 희전 넣은 공격에 아 내 쪽으로 오지마라 아무도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돌아가시는건데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거지 나한테 오는거지 나한테 오는거야 맨날 나한테 오는거야 맨날 나비님 이쪽으로 오지마요 오 오 오 오 뭐야 하하하하 이거지 헬리클이 분명당하셨어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고시나리가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디어 저의 인생 게임을 찾은거 같아요 아 때리네요 아 하하하하 2년만에 잘하는 게임을 찾은거야? 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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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게임 드디어 하나 찾으셨네 제가 배틀그라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욕디기 많이 먹고 어 쟀는데 아 머리를 찾는데 까비 오 근데 몰랐는데 QW이하님 들어왔었네 아 잠시만 이러면 어렬만하니 QW이하님인데 아 이러면 어려운엔 이거냄 여기 이거지 지금 QW이하님 그냥 우와 아 아 아 아깝다 나린님 KWEA님은 안돼요 저분은 이미 핵써요 저분 핵써가지고 못이기임 절대 아니에요 KWEA님은 아 엄지님 KWEA님 아니 근데 KWEA님 못이기임 골스날이보다 먼저 출근하셔가지고 10분전에 출근하셔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됐지님 저한테 죽었대요 히힛힛힛 아니 근데 KWEA님은요 마음껏 노려야지 골스 1승인데 난 2승이야 아이아 저분 오토마우스 쓰시거든요 봐봐요 오토마우스라고요? 네 네네네 저건 핵맞는데 네 그러니까 저분 오토마우스 써가지고 저런 클릭유형 게임에는 절대 안져요 옵스타님 약간 고운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운말 고운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핵 맞아요 저분 몰랐어요 엄지님 KWEA님 핵쟁이잖아요 계좌략이라고 있는데 좀 말도 안될 편이 있어요 아이아하 왜 고기 싫어 오 나의 님이 이겼어 저랑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승부 들어야 돼요 이거 이건 제가 실수해요 실수가 아니라 이거 승부 들어야 돼요 아니 엘링크님 대찌님을 죽이시다니 이런 잔인한 Q2A님 어떻게든 죽여보고 싶다 전문에 한 3번을 죽이시는 아 엘링크님하고 나와야되겠다 나 핵쟁이를 닫고싶다 아! 나 지금 컷? 뒤에 쇼 타면 다 방어 엘블렛 엘블렛 나 어떻게든 저 해킹을 닫고싶다 아 코인이었어 encias VIP님 고아 fewA님 늦게 오셨네요 저게에요 と 와 저게 뭐고 저게 뭐고 저게 뭐고 저 핵쟁이를 어떻게든 찾고싶었는데 아깝다 저 QWEA님은 저밖에 못잡습니다 애플 저 QWEA님 심포배서 한번 저건 진짜 핵 아닌가 싶어서 근데 진짜 잘하는게 연타가 기가 막혀 연타가 아니요 저분 오토마우스 쓴다니까 연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게 아니라 오토마우스 써가지고 그래요 장난이 아닌데 그 주사위 굴리게 했을 때 연타 와 사람이 아니었어 와 봐봐 이거 QWEA님 들어오시면 이미 QWEA님 승리로 점쳐져있잖아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QWEA님 안되겠다 QWEA님은 이길라면요 QWEA님은 오토마우스 꺼야됨 이 사람 오토마우스 꺼야지 이길 수 있어 오토마우스 쓰는데 어떻게 이겨 게임을 꺾인다 저 뒤로 꺾인다 이제 QWEA님은 오토마우스 어떻게든 이 사람 죽인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죽일거야 어떻게든 죽인다 아니요 이 사람은 개다로 죽일지마 오토마우스 씁니다 아 왜 이쪽으로 봐봐 저 사람 오토마우스 죽인다 미셔요 죽인게 아니고 죽임을 다겠는데 봐봐 여기서 쓰는데 안죽는건 말도 안되잖아 저 사람은 신고함 신고할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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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신고하지마요 QWEA님 제 방... 아니구나 저기 그 하나타님이구나 먼저 구독해주시고 QWEA님은 구독해주시고 QWEA님을 죽인 엄지님이다 하지만 엄지님은 저한테 죽으셨는데 봐봐 의심당하니까 오토마우스 껐잖아 아... 계속 의심당하니까 오토마우스 꺼가지고 죽잖아 아 뭐야 엄지님 뭐야 엄지님 존재 뭐야 엄지님 존재 뭐에요 QWEA님 진짜로 신고해봤거든요 어떻게 되다보자 과연? 근데 뭐 실력이니까 뭐 신고해봤자 뭐 의미없죠 뭐 아니요 근데 이게 로블록스가 참 재밌는게 오? 나가셨는데? 와...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이리사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노블를 줘볼게요 뭔소리에요? 농담인거 아시잖아요 개자랭 저도 그 핵 받고싶어요 개자랭이라는거 저도 핵이 있어요 개못핵이라고 그리고 제가 방 못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핵 추잡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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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잡핵이라니 추잡핵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추잡핵이라니 배찌님이 지금 저한테 추잡핵이라는 표현이 듣자마자 죽은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들어와서요 추잡핵이라니 그냥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한번 와 나 지금 충격먹었어 와 추잡핵이라니 제가 언젠가 키탑을 리안님을 한번쯤은 이겨봅니다 들어오세요 추잡핵이라니 나 언젠가 잡을거야 저 사람 내 목표다 빨리 키탑을 리안님 들어와요 나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잡을거야 키탑을 리안님 들어와요 제가 잡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내가 잡을거니까 님 빨리 들어와요 잡히면 어떡합니까 엘리크님 이제 집중을 했어야죠 이제 딴 곳보면 안했어 빨리 키탑을 리안님 들어와요 나 어떻게든 님을 잡을거야 오케이 들어왔다 난 당신을 쓰러트리겠어 몇번이 걸려도 다 3번이라도 당신은 이긴다 그게 내 목표다 아아아아 뒤에 잡는 방법이 없어 아 아 근데 확실히 저는 피지컬게임은 많이 약한거 같애 피지컬게임은 잘 못하는거 같애 저는 그냥 게임스티번데 게임이 약한거 같애 저는 그냥 게임스티번데 게임이 약한거 같애 나리님은 잘하는게 있었나요 조용히 하세요 잘하는거 잘하는거 아 맞아 맞아 포켓몬 유나이트 잘했었어 저번 근데 접었잖아 왜 잘하는거 접으신거야 아 그거는 히이치 망가질뻔해가지고 히이치 지키고 싶어져 히이치가 날개가 달렸다고 오 또 엄지님이야 왜이렇게 느려? 저거 빨리가야돼 근처로가야지 얼른 죽어요 저거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공이 뒤쪽으로 뭐야 공이 잡고 이산대로 날라매요 엄지님 트레이닝 끝났습니까 저 자꾸 공이 커브해가지고 뒤로와요 안되겠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쥐더블유리아님 잡는다 히히 개찌님보다 뒤에 있어야지 어머 둘이 뭐하시는거에요 둘이 뭐하시는거에요 어머 어머나 공 끌고 와야겠다 하하하하 눌렀고 눌렀는데 반응을 안하는데 이제는 키더블유리아님한테 돌아가셨다는거 안 돼 아 기다린다 언젠간 잡는다 재밌다 이거 추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프카님이셨나요 네 이러고 한 번에 꺾인다고 저거 저거 조심해야돼 야아아아아아 야 니까 파는데 음 니까 파해 음 오마이까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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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이것도 곧씨나리가 이겨줘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곧 죽으신다는 운명이죠 자 꺾어 놔야지 저거 쳤는데 분명 안쳐진판이구나 이거 꺾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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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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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1대1정부 그리고 음지님이랑 음지님은 구경하고 있어 꺾여 꺾여 저거 한순간 안보인다니까 공이 야 누구한테 공이 갈까? 금강님한테 갔다 엄지님한테 갑니다 금강님한테 갑니다 엄지님한테 갑니다 금강님한테 갑니다 금강님한테 갑니다 엄지님한테 갑니다 금강님한테 갑니다 죽으세요 와아 또 대찌님이다 대조는 왜 대찌님 잘하는거 아니야? 대조는 왜 대찌님 잘하는거 아니야? 위에서 뵐게요 아 잠만이 근데 엄지님 아 나리님 네 나리님이 유일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찌님 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 할 수 있는데요 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본걸로 봐서는 자꾸 나리님이 건드는 사람은 대찌님인데? 근데 지금까지 본걸로 봐서는 자꾸 나리님이 건드는 사람은 대찌님인데? 이 사람들이 잠깐만 이건 나리님이잖아 난 나리님 놀일 생각이 없어 난 저분을 놀 거야 난 저분을 놀 거야 어딨어 저깄다 이긴다 이긴다 어? 왜 가만히 있는거지? 아니요 엘린크림 꼭 이긴다고 하면 지시더라고 아니 언젠간 이길거에요 방송 꼭 종료할거 같은데 이제 오늘 편집 편집해야되가지고 와 나리가 편집을 하다니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왜 편집에 통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뭘 Therak 난 다할 Elijah 도ang 안 깨끗아 와 이겼다 아 ۱ ۱ です 유 ۱ 와! 이겼다! 와! 이겼다! QW 이아님을 쓰러트린 링크님을 쓰러트린 곱산이 QW 이아님을 꺾은! 엘링크님을 이겼다 내가 한마디로 내가 QW 이아님을 꺾은거야 응 어? 그거 맞아? 와! 와! QW 이아님을 꺾은! QW 이아님을 꺾은! QW 이아님을 꺾은! QW 이아님! 꺾은! 고스트 나리님! QW 이아님! 뱀먹이기 전에 뉴이라고 하면 뱀먹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QW 이아님이 뉴이라고 하면 뱀먹일거에요 QW 이아님이 못하는 게임 뭐가 있어요? QW 이아님이 못하는 게임 뭐가 있어요? 웬만한 것은 다 잘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구구석에서 죽인거 말고는 별로 없는거 같은데 왜 qued QW 이준으로 QW 이아님! QW 이아님! 무조건 더 먹칠을 해요 색이 먹색인데 아! 보스나리 닉네임색은 원래 먹색이었구나 그래요. 먹칠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아이고 자 이거하고 다음판 맞판 하겠습니다 이런 난 맨날 죽네요 안 돼 또 키보드 파크 걸렸어 지금 때 찐님한테 가면 죽는다 나리님? 아 금강님 이구나 아 자주 움직여요 저는 여기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나리님이랑 자꾸 금강님이랑 가끔씩 헷갈려요 이제는 캐릭터도 똑같아요 이분 나리님한테 간다 찐님 이겨야지 짭은 져야지 과연? 오오 오오 찐이 이겨야됩니다 찐이 이겼다 아 기본이죠 찐은 이제 뭐 찬다라는 플랫이 있잖아요 대찐이 위험하다 대찐님 죽겠다 와앙 ㅋㅋㅋㅋ 와아아아아아 밟아 쑣더블 리아님 조용히 살아계시네 나 나리님 인성 나 나리님 이제 죽는다 오케이 큐더블 리아님이랑 만났다 나이님 이제 죽는다 오 뭐야 오오오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긴다고? 아유 참 내 맘도 모르고 너무 핵이네 이제 알았죠 하지만 너무 대담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아악 지금 뒤로 갔다 아 젠장 아 잘했는데 아 이게 재미있네요 오케이 이겼다 아이고 자 이제 맞판 가겠습니다 아 한판 이겼다 그래도 만져 만져면 도망가 도망가 또 꺼불당할 수 없어 최대한 오래 잘하라고 하래 대치님한테 간다 어 뭐야 황금자가 황금자가 놀라셨습니까 금강님 가요 왜 이쪽으로 오세요 저 사람이 왜 자꾸 작가위가 죽는데요 이건 고스나리 밖에 못 찬다고 봐봐요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이런식으로 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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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정리사왔다 1대1 대결 대치님 화이팅 어후 으어어어 많이 있어? 나이스 나이스 으어우 진짜 너무 안팬 Hosp 진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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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좁으놔 아 안쩍 안좁아 이거랑 로블러스 재밌네 애교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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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물어 뜯는 소리 들려요 조용히 할게요 맞아요 조용히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잘 일해요 그렇게 우와 역시 야 과연 대찐님 대 큐더블리아님 누가 얘기실까 애기야 저거 당연히 저는 대찐님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큐더블리아님도 응원하고 대찐님도 많이 이기는 선수임 제가요? 아 근데 배구 없나? 나 배구 해보고 싶은데 이런 역시 전류불안이 못 이겨져 사람은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작을 하는거야 한번 봐야되잖아 마판이요 마판하고 나가겠습니다 마판이 한번 더 생겼네요 뭐야 나 여기 없구나 아니 잠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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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등 하려고 하고싶어가지고 아파트 한건데 아! 저런 아! 왜 이사란데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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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핳 아 저거 음룬님한테 된 소리 안겠네 어디 졌마 한지 소비가 들렸다 아! 진짜 아마 이런거 네 그래도 두번 호싱했다 옵시카넹 오오 오 Standard 이렇게 덤빈다 저거 지금 아싹오시아니다 하 Да 뭐해요 아까부터 으어 나만 지나가라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겠지 오 근데 이 조합 나리님 결국 저는 나리님 조합만 남네 나리님 방송 보는 사람 시청자 조합만 남네 그러니까요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지금 빨라진다 저 얼마만큼 더 빨라질까 고인물들의 대결 회전도 이제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전두 게임이 어려워 지금 와 잠깐만 안보이잖아요 안보이잖아요 아 뭐야 이게 나한테 오네 아니 잠깐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갑자기 나한테 온다고 갑자기 꺾였어 꺾였어요 아니 보고 너무 느려서 안되겠어 하다가 너무 느려서 하니까 안되겠어 1대1 드리프트였어 드리프트 나한테 올지 몰랐어 하하하하 과연 엄지님도 W라니 과연?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시작해보려라 시작했다 수고하셨구요 전 나갔어요 다들 이제 디쿼션 재밌게 노시고 저는 또 놀 뭐냐 저희 다른 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잘자요 고바 과연? 도와주세요 어차피 과연? 사실